셜록 콤지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야스 휘트니 신학 박사는 세인트 조지 신학교의 총장이었지만 그의 동생인 아이사 휘트니는 아편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중독은 대학 시절 멍청한 장난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강력하게 되었다. 드 퀸시가 묘사한 중독 상태에서의 몽환적 느낌과 꿈, 환상에 대해서 읽은 그는 자신의 담배를 아편 틴크에 흠뻑 적셔서 비슷한 효과를 일으켜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듯 그는 그 중독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는 공포와 동정심이 혼합된 감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 석꽃처럼 창백하면서 노란 얼굴과 축 처진 눈꺼풀, 바늘처럼 홀쭉한 뺨을 가진 채 안락의자에 파묻혀 있는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고개한 사람의 파멸과 타락을 떠올리게 된다. 1889년 6월의 어느 밤 보통 사람들이라면 처음으로 하품을 하고 시계를 바라볼 시간쯤 우리 집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있었고 아내는 무릎에 바느질거리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녀가 약간 실망한 얼굴을 했다. 환자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이 외출을 해야 할 일이겠군요. 매우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나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말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마룻바닥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리 방의 방문이 열렸고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자가 검은 면사포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늦게 방문하게 된 것을 용서해주세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침착함을 잃고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벌려 아내의 목을 감싸앉더니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녀가 외쳤다. 도움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 어머 아내가 그녀의 면사포를 거두면서 말했다. 케이트 비툰이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케이트 처음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바로 너한테 달려온 거야. 항상 그래왔던 일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의뢰, 아내에게 달려왔다. 마치 불빛을 보고 날아오는 새들처럼. 이렇게 나한테 오다니 잘했어. 이제 와인과 물을 조금 마셔. 그리고 여기 편하게 앉아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혹시 제임스는 먼저 자러 가라고 부탁하는 것이 낫겠니? 아니, 아니야. 의사 선생님의 충고와 도움도 필요해. 아이사에 대한 이야기야. 지난 이틀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 그녀가 자신의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부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는 의사로서, 아내에게는 오랜 친구이자, 학교 동창으로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녀의 남편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듯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최근까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중독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날 때면 그는 런던의 동쪽 먼 지역에 있는 아편구를 활용하곤 했다. 보통 그곳에서 그의 활락은 하루 이내에 마무리되었고 저녁이 되면 뒤틀린 몸에 멍한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편의 마법이 그에게 48시간 이상 머물렀고 부두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이에 누워서 아편에 중독된 숨을 내쉬거나 아편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못 이겨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어퍼스완댐가의 위쪽 골드바라는 아편굴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소심한 젊은 여자가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불량배들에 둘러싸인 남편을 깨워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 바로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될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우리 집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이사비트니의 주치의였고 나로서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혼자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준 주소에 그가 정말로 있다면 두 시간 안에 마차에 그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0분 후 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체리나무로 꾸며진 거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상한 심부름거리를 가지고 1인승 마차를 잡아타고 동쪽으로 달렸다. 그 당시에도 그 일은 이상하게 느껴졌으며 결국 미래는 나에게 그 일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하지만 나의 모험의 첫 번째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어퍼스완 땜가는 런던 다리의 동쪽 강변을 따라서 북쪽에 줄지어 서 있는 부둣과 뒤쪽에 자리한 어둠 침침하고 기분 나쁜 좁은 골목이었다. 싸구려 옷가게와 술집 사이로 가파른 경사의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계단은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어두운 틈 사이로 빨려들어갔다. 그 끝에서 나는 찾던 아편구를 발견했다. 마보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술취한 발들 때문에 한가운데가 움푹 꺼진 계단이었다. 아편구려의 문 위에 달린 기름 등잔에 깜빡거리는 불빛의 의지에서 빗장을 찾은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앞으로는 갈색의 야편 연기가 자욱하게 채워진 길고 낮은 방이 이어졌다. 방 안에는 나무로 만든 침상들이 다닥다닥 놓여있었어 마치 이민자를 실은 배의 3등 칸을 보는 듯했다. 어둑한 공기를 똑바로 바라보자 이상하게 기괴한 자세로 누워있는 몸체들과 굽은 어깨들 꺾인 무릎들 과하게 뒤로 젖힌 머리들 하늘 향에 들린 턱들이 히끗히끗 모였다. 그리고 반짝임을 잃은 탁한 눈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방 안에 들어온 나를 쳐다보았다. 금속관으로 이뤄진 사발들 속에서 독국물을 태우는 불길이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어 검은 그림자들 사이로 붉은 동그라미가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하면서 깜빡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누워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잣말을 충얼거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이하게 낫고 단조로운 어조로 함께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말소리가 강풍처럼 갑작스럽게 시끄러워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침묵이 사방을 압도했다. 말하는 사람들은 각자만의 생각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옆사람들이 하는 말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방의 맞은편 쪽에는 타오르는 석탄 더미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다리가 세 개 달린 의자가 서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늙은 남자가 양 주먹으로 턱을 바치고 그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는 팔뚝을 무릎에 대고 불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안색이 누르스름한 말레이사람이 서둘러 다가오더니 아편 파이프와 아편 뭉치를 내밀었다. 그리고 빈 침상을 가리켰다. 하,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 생각은 없어요. 내가 말했다. 여기에는 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이사 휘트니시죠. 나는 그 친구하고 말하러 온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면서 비명소리 같은 것이 터져나왔다. 어둠 침침한 공간을 한동안 바라보자 창백한 얼굴에 누더기를 걸치고 지저분한 몰그를 한 휘트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아, 세상에나 왓슨이구만 그가 말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흥분해서 떨리고 있는 그의 반응은 나로 하여금 동정심이 들게 만들었다. 아, 그래 왓슨이구나. 어, 지금이 몇 시지? 열한 시가 다 됐어. 오늘이 며칠인가? 금요일이야. 6월 19일. 아하, 아, 이런 세상에나. 나는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어. 분명히 수요일이었다고. 그런데 도대체 자네가 이렇게 여기에 찾아와서 나를 놀라게 만든 이유가 뭐지? 그가 팔 사이로 얼굴을 묻고 고음으로 떨리는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이봐. 자네 아내가 지난 이틀 동안 자네를 기다려왔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그래. 아, 부끄럽지. 부끄러워. 하지만 자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왓슨. 나는 고작 몇 시간 여기에 머물렀어. 세 대 정도만. 아, 네 대일 수도 있겠군. 피웠거든. 그래, 정확히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자네하고 같이 집으로 갈 거야. 케이트를 놀라게 할 수는 없어. 불쌍한 케이트. 그래, 손을 좀 내밀어봐. 나를 좀 일으켜줘. 마차를 타고 왔나? 그래,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래, 그럼 그 마차를 타고 가야겠군. 하지만 내가 돈을 낼 것이 좀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좀 알아봐줘, 왓슨. 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자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두 줄로 늘어서 있는 침상들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따라서 나는 그 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아편굴에 지배인을 찾았다. 그러는 사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약의 사악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숨을 참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화로 곁에 앉아있는 키가 큰 남자를 지나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내 바지의 아래쪽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내 옆을 지나쳐서 가. 그 다음에 뒤돌아서 나를 봐. 그 단어들이 내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렸고 나는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 단어들은 내 옆에 있는 늙은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약에 취해서 반쯤 들어놓은 상태로 앉아있었는데 매우 마르고 주름살이 가득하고 노세로 인해 허리가 굽은 늙은 남자였다. 그의 무릎 사이에 앞편 파이프가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는데 순전히 그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바람에 파이프를 놓친 듯 보였다. 나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 다음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놀라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제력을 쏟아 부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뒤로 돌려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등이 곧게 펴졌고 주름살이 모두 사라졌고 멍한 눈동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화로 옆에 앉아서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셜록 홈즈, 그 자신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라는 작은 몸짓을 했고 바로 이어서 고개를 돌려서 근처의 사람들을 살핀 다음 다시 노인처럼 입술을 오므리더니 격련을 일으켰다. 홈즈, 내가 속삭였다. 도대체 이 아편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목소리를 죽여. 그가 대답했다. 내 귀는 상당히 예민하니까 작게 이야기해도 다 들을 수 있어. 자네의 흐리멍텅한 친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는 큰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자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바깥에 마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어. 그렇다면 제발 그를 마차에 태워서 집으로 가게 해. 자네는 그 친구를 믿어도 될 거야. 범죄나 잘못된 행위에 연루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약에 찌든 상태거든. 그리고 마블을 통해서 자네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겠어. 나하고 갑자기 만나게 되어서 처리할 것이 있다고 해. 자네가 바깥에서 기다린다면 5분 후에 자네하고 만날 수 있어. 사실 셜록홈즈가 부탁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의 부탁은 매우 단정적이었고 뭔가에 숙련된 사람의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피트니가 마차 안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날 밤 해야 할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이 있어서 나는 언제나 특이한 사건에 관련되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용방법이었다. 물론 내 친구에게 그런 사건들은 자신의 존재의 평범한 조건이기는 했다. 몇 분 동안 나는 아나에게 보낼 쪽지를 쓰고 피트니의 돈을 계산하고 그를 끌고 마차로 가서 태운 다음 마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늙은 남자의 형체가 아편 굴밖으로 나왔고 나는 셜록홈즈 옆으로 가서 같이 거리를 걸었다. 두 개의 거리를 지나가는 사이 그는 굽은 허리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그가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더니 몸을 곧게 펴고 진심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자네 짐작으로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코카인 주사에 아편 피우는 행위를 추가했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의사로서 자네가 좋아하는 내 작은 약점들 중 하나가 새로 생겨났다고 상상했겠지. 아, 어쨌든 자네를 거기에서 만나게 돼서 놀란 것만은 확실하지. 하지만 내가 자네를 만나게 돼서 놀란 것만큼은 아닐 듯한데. 친구를 찾으러 간 것이었어. 나는 내 적을 찾으러 간 것이었지. 적이라고? 아, 그래. 나의 필연적인 적수야. 아니, 내 필연적인 먹잇감이라고 말해야 하나. 간략하게 말하자면 왓슨, 굉장히 특별한 수사를 진행 중이야. 저 중독자들이 횡설수설 내뱉는 말들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 예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만약 그 아편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 시간짜리 이용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가로 치렀어야 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 저 아편굴을 운영하는 사람은 라스카라는 악당인데 그는 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들었거든. 저 건물 뒤쪽에 폴부드의 구석에는 아래쪽 강물로 바로 떨어지는 비밀문이 있어. 달이 없는 밤에 그 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이한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뭐라고? 지금 시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시체지. 만약에 그 아편굴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멍청한 악마 같은 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천 파운드의 현상금을 챙기기만 해도 굉장한 부자가 될 거야. 템즈 강변 전체를 통틀어서 저기는 가장 사악한 살인을 위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가 저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짐작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함정은 여기에 있지. 그가 손가락을 이 사이에 갖다 대더니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아주 멀리에서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울렸고 그 뒤로 마차 바퀴 소리와 말발굽이 도로를 박차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좋아. 오와슨. 작은 마차가 어둠 침침한 공간을 가르며 달려오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마차의 옆에 달린 등불의 노란 불빛이 황금색 터널을 만들어내는 듯 보였다. 자네도 같이 갈 거지. 안 그래? 만약 내가 도움이 된다면 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는 언제나 도움이 돼. 그리고 내 연대기를 기록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큰 도움이 되고 세다르에 있는 내 방에는 침대가 두 개 구비되어 있기도 해. 세다르? 그래. 그것은 세인트클리어씨의 저택 이름이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디에 있어? 켄트 카운트리 지역 근처에 있어. 여기로부터 약 10킬로미터 정도는 가야 하는 곳이지.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물론 자네가 아는 것은 없지. 잠시 후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야. 좋아요, 존.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여기 하프크라운이 있어요. 내일 11시 정도의 나를 찾아와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전해줘요. 아, 좋아요. 잘 가요. 그가 채찍을 들어 말을 내려쳤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거리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앞으로 달려 나아갔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이 점점 넓어졌고 그러다가 난간 기둥으로 지탱되는 넓은 다리가 나왔고 그 아래로는 얼음과 물이 섞인 강물이 어두침침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자 벽돌과 회반죽으로 이뤄진 건물이 가득한 어두운 황무지가 나왔고 그 공간 속 고요함이 가끔씩 깨지는 원인은 경찰관들이 빠르게 달리면서 내는 발걸음 소리와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헤매는 주정뱅이들의 노랫소리와 고함 소리뿐이었다. 짙은 표류물처럼 보이는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흘러갔고 한두 개의 별이 여기저기에서 두꺼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찰을 몰았다. 그는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었는데 마치 생각에 빠진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서 새로운 모험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사건이 그의 힘을 그토록 힘겹게 소진시키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의 흐름을 깨는 것이 두려웠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몇 킬로미터를 달린 후 교회 주택 지구의 가장자리가 시작되는 부근에 도달했다. 그 순간 그가 몸을 흔들고 어깨를 펴고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음에 만족하는 사람의 분위기였다. 자네는 정말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받았어. 왓슨 그가 말했다. 그 침묵이 자네를 엄청난 가치의 동료로 만들어주거든 나로서는 누군가 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즐거운 것들은 아니거든 이제 앞으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녀의 집 현관에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지금 자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잊은 것 같군. 아, 우리가 리 지역에 닿기 전에 자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해줄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이상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지.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전혀 찾지 못했어. 실이라고 하면 넉넉할 정도로 많이 있지. 하지만 어느 한 가닥도 손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이제 자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할 게 왓슨. 어쩌면 내 입장에서는 사방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네라면 불꽃을 볼 수 있을 거야. 아, 이야기를 계속해봐. 음, 몇 년 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884년 5월 네이빌 세인트클레어라는 이름의 신사가 리 지역으로 이주했어.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 그는 커다란 저택을 사고 정원을 아주 멋지게 꾸몄고 아주 훌륭한 태도로 좋은 삶을 살았지. 점차 그는 이웃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1887년 그는 지역의 양조업자의 딸과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두 아이를 낳았지. 그는 직업이 없었지만 여러 회사의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아침이면 런던 시내로 갔다가 매일 오후 5시 14분이 되면 캐논가로 돌아왔어. 세인트클레어 씨는 이제 37살이고 온화하고 균형 잡힌 습관과 취미를 가졌고 좋은 남편이고 다정한 아버지이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애정을 받는 사람이지. 그리고 덧붙일 것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전체 빚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8파운드 정도야. 반면에 그는 캐피탈 앤 카운티스 은행에 220파운드의 현금, 예금을 가지고 있지. 따라서 돈 문제가 그의 마음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지난 월요일 네빌 세인트클레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시내로 나갔어.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는 그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개 있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벽돌을 한 상자 사오겠다고 했어.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가 같은 날 아침 전보를 받았어. 그가 나간 직후에 도착한 전보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들어있는 소포가 에버딘 운송회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 그녀는 그 소포를 기다리는 중이었겠지. 그리고 자네도 런던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런 운송회사들의 사무실이 주로 프레스노가 근처에 있고 프레스노가는 어퍼스완댐가와 연결된 작은 거리라는 것을 잘 알 거야. 그래. 바로 자네가 오늘 밤 나와 만난 거리지.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점심 식사를 하고 런던 중심가로 출발했어. 몇 가지 물건을 하고 운송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소포를 받았고 정확히 4시 35분에 어퍼스완댐가를 걸어가고 있었어. 기차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 아, 지금까지 모두 이해가 되지? 그래. 아, 아주 명료해. 그리고 자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월요일은 심할 정도로 더웠어. 그래서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천천히 걸으면서 지나가는 마차가 없는지 살펴보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히 불쾌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녀가 스완댐가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녀가 비명 또는 외침을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어붙은 듯 놀랐어. 그녀 생각에는 그가 근처 건물 2층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 창문이 열려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명확하게 봤어. 그녀의 묘사에 의하면 남편은 극도로 흥분한 표정이었어. 그가 그녀 쪽을 향해서 미친 듯 손을 흔들었는데 한순간에 창문 뒤로 사라져버렸어. 그녀의 느낌에 의하면 마치 창문 뒤쪽에서 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안쪽으로 끌어당긴 것 같았다고 하더군. 그녀의 예민한 눈에 특이하게 비쳤던 것은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검정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옷깃도 세워져 있지 않았고 넥타이도 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한 그녀가 그 건물에 연결된 계단 앞까지 달려갔어. 사실 그 건물은 자네가 오늘 밤 나를 발견했던 바로 그 아편굴 건물이었어. 그리고 앞쪽의 공간을 가로지른 다음 2층에 연결된 계단을 타고 올라가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계단 아래쪽에서 그녀는 라스카라는 사람과 마주쳤고 아, 그래. 아까 이야기한 그 악당이 맞아. 그가 그녀를 밀쳐냈어. 그리고 아편굴에서 일하는 덴마크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녀를 거리로 쫓아냈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의혹과 공포에 질린 그녀는 거리를 따라서 달려갔는데 정말 대단한 행운 덕분에 그녀가 근방의 순찰구역으로 가던 경찰관들 몇 명과 형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 형사와 경찰관들이 그녀를 따라서 아까의 건물로 들이닥쳤고 그 집 주인의 그치지 않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길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리고 세인트 클리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방까지 올라갔지. 거기에 그의 흔적은 없었어. 사실 건물의 그 층 전체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기괴한 외모를 가진 불구자 거지 한 명만이 살고 있는 듯 보였어. 그리고 그 노숙자와 라스카 모두 그날 오후 내내 그곳에 왔던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맹세했어. 그들의 맹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형사는 뒤로 물러나서 세인트 클리어 부인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 안 가운데 있던 탁자 위에 작은 상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뚜껑을 찢어서 열었어. 그 안에는 장난감 벽돌이 가득 들어있었어. 바로 아침에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장난감이었던 거야. 이 장난감을 발견한 것과 그 노숙자가 계속 중얼거리는 앞뒤 안 맞는 소리 덕분에 형사는 그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방이 다시 세밀한 조사를 거쳤고 발견된 결과들은 모두 가증스러운 범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어. 앞쪽 방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는 응접실 역할을 했고 그것은 작은 침실로 이어졌는데 침실은 부두의 뒤쪽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였어. 부두와 침실 창문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골목이 있는데 썰물 때는 마른 상태지만 밀물 때는 물이 거의 3미터까지 차오르지. 침실 창문은 좌우로 넓은 모양이고 아래쪽에서 위로 열리는 방식이야. 조사 과정에서 핏자국이 이어져 있는 것이 창턱에서 발견되었고 침실의 나무바닥에는 점점이 흩뿌려진 핏자국이 남아있었어. 앞쪽 방에 커튼 뒤 멀찍이 숨겨진 공간에서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옷이 모두 발견되었어. 물론 그의 외투만은 발견되지 않았지. 그의 장화와 양말, 모자, 시계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어. 그 옷 위에는 폭력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어. 그 외에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행방에 대한 흔적은 없었어. 창문 근처에 출입구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창문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지. 그리고 곳곳에 남겨진 핏자국으로 추측해볼 때 그가 수영을 해서 강물을 타고 나갔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였지. 게다가 그 비극이 일어난 날 강물의 파도가 높았고 조류가 강했거든. 그 다음 이 사안에 관련된 악당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명백해 보였지. 라스카라는 사람은 가장 사악한 이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거든.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이 창문에서 사라진 후 겨우 몇 초 후에 그는 계단 아래쪽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는 범죄를 도운 정도의 관계만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을 유지했어. 그리고 자신의 세입자인 휴부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사라진 신사의 옷가지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어. 라스카의 부하로 아편굴을 관리하는 사람의 주장 역시 비슷했어. 그리고 아편굴의 위층에서 사는 그 사악한 불구자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야말로 아마도 마지막으로 네빌 세인트 클레어를 목격한 사람일 거야. 그의 이름은 휴부니고 그의 흉측한 얼굴은 런던 시내를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낯익을 거야. 그는 전문적인 구걸꾼이야.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밀랍 성냥을 파는 장사꾼으로 가장하고 다니지. 스레드니들 가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어, 아마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벽에 작은 천사 그림이 있어. 바로 거기가 그가 매일 앉아있는 곳이야. 무릎 위에 성냥 상자를 몇 개 올려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동정심을 담은 동전의 비가 기름때가 묻은 모자 속으로 부어지곤 하는 거야. 그의 바로 앞에는 런던에서도 가장 붐비는 인도가 있거든. 그 사람의 진정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만 했어. 그렇게 오래 관찰한 결과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그가 거둬들이는 성과에 나는 놀라기도 했어. 자네도 알겠지만 그의 외모는 너무도 기괴해서 곁을 지나치면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붉은 머리에 끔찍한 흉터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끔씩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 흉터로 인해서 뒤틀거리는 입술 가장자리 불독 같은 뺨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검정 눈동자가 그의 머리카락 색의 선명한 대비를 이루거든. 그래서 그는 구걸꾼들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영리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것이면 어떤 것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사하다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편굴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자 우리가 찾아나슨 신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 하지만 불구자라면서 내가 말했다. 도대체 그런 불구자가 한창 건장한 나이의 남자하고 단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건가? 그가 불구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쫄뚝거리면서 걷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는 힘이 세고 상당한 체력을 가진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 자네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 거야. 왓슨, 신체기관 한 군데의 약점은 다른 기관의 예외적인 강력함에 의해서 보완되곤 하잖아. 이야기를 계속해줘. 음, 창문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순간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정신을 잃었어. 경찰이 마차를 불러서 그녀와 같이 타고 집까지 데려다줬어. 그녀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지. 이 사건을 맡은 바톤 형사는 그 건물과 방 전체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조사를 진행했어. 하지만 그 사안에 빛을 비춰줄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부니를 바로 체포하지 않은 실수가 저질러졌지. 그래서 그 몇 분 동안 그는 자신의 동료인 라스카에게 소식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조치가 바로 시행되었고 부니는 체포되어서 수색을 당했어. 하지만 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물론 그의 오른쪽 소매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넷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근처에 있는 못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핏자국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 전에 창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창턱에 있는 핏자국 역시 자신의 손가락 피라고 덧붙였어. 그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본 적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그 신사의 옷까지는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일 뿐이라고 맹세했어. 그리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그 집 창가에서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녀가 미친 것이거나 꿈을 꿨던 것이라고 주장했어. 큰 소리로 저항하는 가운데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형사는 그 건물에 남아서 썰물이 되면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 진흙 뒤범벅인 강둑에서 경찰들이 찾아낸 것은 원래 목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이었지. 그것은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외투였어. 파도가 물러나자 외투는 뒤로 뒤집힌 채 바닥에 놓여 있었지. 그래, 그 외투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자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이 나왔어. 외투의 모든 주머니에는 페니와 하프페니 동전들이 가득 차 있었어. 모두 합쳐서 421개의 페니 동전 그리고 270개의 하프페니 동전들이었지.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명백했지. 하지만 사람의 시체는 다른 이야기야. 부두와 그 건물 사이에는 상당히 격렬한 조류가 흘러. 그러니 동전을 가득 채워 무거워진 외투는 쓸려 내려가지 않았지만 벌거벗겨진 시체는 쓸려가서 강물 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모든 옷들은 방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시체는 외투만 입혀져 있었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추론을 하는 용도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많아. 이렇게 가정해보자고. 이 분이라는 사람은 네빌 세인트클레어를 창문 너머로 던졌어. 그리고 그 행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근처에 없었어.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짓을 했을까? 아마도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옷가지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거야. 그래서 그는 외투를 집어올린 다음 그것을 던지려고 하다가 외투가 강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는 세인트클레어 부인이 위로 올라오려고 해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었고 어쩌면 그의 공범인 라스카가 경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보물 상자로 뛰어가서 구걸 행위의 결과로 모은 동전을 꺼내서 손이 닿는 모든 주머니 안에 우겨 넣었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외투를 가라앉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외투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다른 옷가지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아래쪽에서 다급하게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겨우 창문을 닫는 정도의 일만 끝냈을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그럼 우선 그것을 현재까지의 잠정적 가설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겠지. 개선의 여지는 필요한 가설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어.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는 몇 년 동안 직업적인 구걸꾼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상당히 조용하고 무고한 듯 보여. 현재로서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과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네빌 샌트클레어씨가 아편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은 언제 벌어졌는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휴부니가 그의 실종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등등의 문제는 모두 대답이 쉽지 않아.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처음에 보기에는 매우 단순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려움을 내재했던 사건을 기억할 수 없다고 고백하겠어. 셜록홈즈가 그 특이한 사건의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거대한 도시의 근교를 향해서 나아갔다. 런던의 마지막 집들이 우리 뒤로 멀어져갔고 우리 양옆으로 시골의 울타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을 두 개 통과했고 몇 개의 창문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제 우리는 네 외곽 지역에 들어선 거야. 내 친구가 말했다. 이 짧은 마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교회 지역을 통과한 것이지 미드넷엑스에서 시작해서 설웨이의 모서리 부분을 지나서 마침내 켄트에 도착했어. 저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불빛이 보여? 저기 저것이 세다르 저택이야. 아마도 저 불빛이 흘러나오는 등불 옆에는 근심에 젖은 여자가 한 명 앉아있을 거야. 그녀의 긴장한 귀에는 우리 마차를 끄는 말의 발굽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거든. 하지만 왜 이 사건 수사를 베이커가의 잔해방에서 진행하지 않는 거야?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진행해야 할 수사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야.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나에게 방을 두 개나 내주는 친절을 베풀어줬어. 그리고 그녀가 내 친구이자 동료를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안심해도 좋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소식이 없을 때 그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싫어, 왓슨. 아, 여기 다 왔군. 워, 워. 그래, 저기. 워, 워, 워. 우리는 고뉴의 커다란 정원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별장 모양의 저택 앞에 마차를 세웠다. 마구간지기 소년이 달려나와서 말의 고삐를 잡았고 아래쪽으로 끌었다. 나는 홈즈를 따라 마차에서 내려서 자갈이 깔린 굽은 길을 따라서 집 앞까지 걸어갔다. 우리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는 사이 문이 열리고 작은 금발모래의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일종의 견사가 섞인 모슬린 천의 옷을 입고 손목과 목지 위에는 풍성한 분홍색의 쉬폰 천장식을 달고 있었다. 집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의 홍스러울 배경으로 그녀의 몸이 윤곽선을 그렸다. 한 손은 현관문을 잡고 있고 다른 손은 격앙된 감정으로 반쯤 들어올린 채였다. 그녀는 몸을 살짝 굽혀 머리와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열정적인 눈동자로 입을 살짝 벌리고 뭔가를 묻는 자세였다. 그래서요? 그녀가 외쳤다. 그래서요? 그러더니 그녀가 우리 두 명을 보더니 희망에 찬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내 친구가 고개를 흔들고 어깨를 움찔거리는 것을 바라보더니 그 환성은 흐느낌 같은 것으로 변했다. 좋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나쁜 소식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야겠군요. 오늘 힘든 하루였을 테니 많이 고생하시고 지치셨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제 친구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는 많은 사건에서 나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주곤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덕분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말했다. 저희 집에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갑자기 저희에게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고려하신다면 그래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친애하는 부인, 내가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 전쟁에 다녀온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당신께나 여기 제 친구에게나요. 진심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셜록 홈즈 씨? 그 집의 부인이 우리를 데리고 환하게 불이 밝혀진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식탁에는 차갑게 먹는 스타일의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당신에게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뭐든지요. 부인 제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나는 신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기절을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당신의 진정한, 진정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어떤 점에서 말씀이신가요? 당신의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을 저에게 해주세요. 당신 생각에는 네빌이 아직도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셜록 홈즈는 그 질문에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 솔직히요. 바로 지금 대답해 주세요. 그녀가 양탄자 위에 꼿꼿하게 서서 그를 절실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번복했다. 그가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몸을 안락의자 뒤로 묻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부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언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요? 월요일이요. 그렇다면... 아마도요, 홈즈 씨. 당신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그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셜록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쳐나왔다.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뭐라고요? 그가 소리쳤다. 그래요. 오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허공에 한 장의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것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가 흥분한 손길로 그녀에게서 편지를 낚아챘고 그것을 식탁 위에 잘 펼친 후 등불을 가져와서 옆에 두고 자세하게 조사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의 어깨 너머로 그 편지를 면밀하게 살폈다. 봉투는 매우 거친 재질의 종이었고 그레이브샌드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었다. 소인의 날짜는 바로 그날 날짜였거나 혹은 바로 그 전날 날짜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환한 불빛 속에서도 소인 속 날짜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우 거친 필체군요. 홈즈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이 봉투 위 필체는 당신 남편의 필체는 아니겠죠. 그렇죠, 부인? 아닌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안에 든 종이의 필체는 남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봉투에 주소를 적은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정확한 주소를 물어봤어야만 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건가요? 아, 당신도 잘 보시겠지만 여기 이 이름은 완벽하게 검은 잉크로 쓰여져서 제대로 말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약간 회색빛을 띄고 있죠. 바로 앞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죠. 만약 그 부분이 한 번에 쓰여진 다음 그 위에 앞지가 사용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짙은 검은 윤곽이 남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먼저 이름을 쓴 다음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주소를 쓴 것이죠. 그 의미는 그 사람이 주소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소한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안에 든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 여기에 같이 딸려온 것이 있었군요. 맞아요. 반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그리고 이 필체가 남편분의 필체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의 필체 중 하나죠. 하나라고요? 저희 남편이 서둘러서 글씨를 쓸 때의 필체예요. 그가 평성시에 쓰는 필체와는 달라요. 하지만 나는 그 필체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보, 겁먹지 말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커다란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요. 내빌 보냄. 연필로 쓰여졌고 책의 면지를 사용했군요. 8절판 크기이고 비침 무늬는 없습니다. 오늘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서 붙여졌고 엄지손가락이 더러운 사람이 붙였어요. 아, 그리고 봉투의 뚜껑에 불칠을 한 것은 내가 크게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씹는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남편의 필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고요, 부인? 전혀 없어요. 내빌이 이 편지를 쓴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 그레이브샌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죠. 아, 샌트클레오부인? 구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이 끝났다고 감히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홈즈 씨. 이 교묘한 위조품이 우리에게 엉터리 냄새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분은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지가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반지는 남편분에게서 뺏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이건 우리 남편이 직접 쓴 편지라고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편지가 월요일에 쓰여진 후 오늘 붙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말아요, 홈즈 씨. 나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강력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날 그는 침실에서 손을 닫혔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식당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거의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소한 일에도 반응할 수 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석적인 출원가보다 여성의 육감 같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편지는 당신께서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탱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분이 살아있고 편지를 썼다면 왜 그분께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상상할 수 없기는 하죠. 추측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월요일에 부인과 헤어지면서 남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전혀요. 그리고 당신은 어퍼스완댐가에서 남편분을 봤을 때 깜짝 놀랐고요. 아주 크게 놀랐어요. 그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남편분이 당신을 불렀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뭔가 알 수 없는 비명 같은 것을 질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도움을 청하는 비명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죠. 부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놀람의 비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을 본 것이 그로하여금 손을 들고 흔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당신 생각에는 그가 뒤로 끌려갔다고 했죠. 너무나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쩌면 그가 뒤쪽으로 뛰어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요. 단지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자백한 그 끔찍하게 생긴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서 나를 막은 라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남편분은 당신이 목격한 것에 의하면 평상시에 옷을 모두 입고 있었나요? 옷기 타고 넥타이를 제외하곤 모두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 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어퍼스완덴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편을 피운다는 단서나 흔적 같은 것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요. 아, 감사합니다. 세인트 클레어부인.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제 저희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침실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은 매우 넓고 편안한 방이었고 홈즈의 말대로 이미 침대가 두 개 놓여 있었다. 나는 하룻밤 사이의 모험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음 속에 품고 있을 때면 며칠이라도 그가 밤을 세워서 앉아 있을 것이미 나에게도 명백해졌다. 그는 외투와 자켓을 벗고 커다란 푸른 가운을 입고 침대와 소파 안락의자에서 방석을 모두 모았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가 일종의 동양풍의 긴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싸구려의 거친 담배 한 무더기와 성냥 상자가 놓여 있었다. 등불의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서 나는 그가 낡은 가시나무 파이프를 입에 물고 천장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파이프에서 나온 푸른 담배 연기가 휘감기며 솟아올랐고 어둑한 불빛이 매브리코가 특징인 그의 얼굴이 굳게 굳어있는 모습을 비쳤다. 그렇게 그가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외침에 내가 깨어났을 때도 셜록 홈즈는 이전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뜨자 한여름의 태양이 방 안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담배 파이프는 여전히 그의 입 사이에 끼어 있었고 연기는 여전히 공중으로 휘감기어 올라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짙게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전날 밤 봤던 한 무더기의 담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 일어났나 왓슨? 그가 물었다. 그래 아침마차 여행을 즐길 기운이 생겼나? 기꺼이 그러면 우선 옷을 입어. 아무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마구간지기 소년이 어디에서 자는지 알아. 그러니 바로 작은 마차를 꺼내올 수 있을 거야.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반쯤은 낄낄거리는 웃음 소리를 냈고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전날의 우울한 분위기의 사색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옷을 입으면서 시계를 확인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았다. 4시 25분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옷을 다 입을 무렵 방 밖으로 나갔던 홈즈가 되돌아와서 마구간지기 소년이 마차에 말을 달고 있다고 전해줬다. 나는 혼자서 생각해낸 작은 이론 하나를 시험하고 싶은 거야. 그가 장화를 신으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왓슨 자네는 지금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멍청한 사람 앞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 와서 나를 걷어차고 그래서 차린 크로스까지 날아간다 해도 나는 아무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사건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 욕실에 있었지. 그가 대답했다. 아 아 그래 아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내 표정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방금 전에 욕실에 다녀왔어.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여기 이 글래드스톤 가방 안에 넣어놨지. 그래 가자고 친구. 이제 우리는 그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조용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저택 밖에서는 환한 아침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 앞쪽으로 뻗은 길의 시작 지점에 마차와 말이 서 있었고 옷을 반만 걸친 마구간지기 소년이 말의 고삐를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차 안에 올라타서 런던 로를 따라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거대한 도시로 야채와 과일을 실어 나르는 몇 대의 시골 마차를 지나쳤지만 도로 좌위에 늘어선 별장 형식의 저택들은 생명력을 잃은 듯한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도시처럼 느껴졌다. 이 특이한 사건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었지. 홈즈가 말들에게 채찍을 가볍게 쳐서 속도를 올리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두더지만큼이나 눈이 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중에라도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무 지혜도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하고 싶군. 우리 마차가 도시로 들어가서 설의 지역 쪽의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가장 일찍 일어난 사람들조차도 졸린 기운을 풍기면서 창문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워털루 브릿지 로우를 타고서 템즈강을 건넌 우리는 웰링턴가를 타고 계속 달리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바우가였다. 셜록 홈즈는 그곳의 경찰서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본 경찰관 두 명이 그에게 경례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마차의 말곱비를 잡았고 다른 하나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누가 당직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입니다. 홈즈 씨 아, 브래드 스트리트 씨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 튀어나올 돌로 장식된 복도 사이로 키가 크고 튼튼한 몸의 형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뾰족한 모자에 가슴에 장식이 달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당신하고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님 물론이죠, 홈즈 씨. 네, 여기 제 방으로 가서 이야기 아시죠. 그 방은 작지만 사무실처럼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거대한 기록부가 놓여있었고 벽 한쪽에는 전화기가 튀어나와 있었다. 형사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뭘 도와드릴까요, 홈즈 씨? 아, 그 분이라는 구걸꾼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리지역의 네이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 사람은 여기에 끌려왔다가 추가적인 신문을 위해서 지금 구류 상태에 있죠.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가 있습니까? 유치장에 있습니다. 조용한가요? 그럼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주 더러운 친구죠. 더럽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로하여금 손을 씻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석탄 광부만큼이나 검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는 규칙에 정해진 대로 죄수로서 목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를 본다면 그가 목욕을 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를 직접 봤으면 합니다. 그러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 가방은 여기에 두셔도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가방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우리를 이끌고 복도를 따라가서 창살이 있는 문을 열고 아래로 뻗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양편에 문이 줄지어 서 있는 하얀색의 복도 앞에 도착했다.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이 그의 방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여기입니다. 그가 조용히 방문 위쪽에 달린 작은 판자를 뒤로 밀더니 안쪽을 살펴보았다.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친구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겠군요. 우리 모두 창살 사이로 시선을 돌리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죄수는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느리면서도 육중했다. 그는 중간 키에 구걸꾼이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엉망으로 망가진 옷을 입고 있었다. 누더기 같은 외투에 찢어진 틈 사이로 색상 짙은 셔츠가 튀어나와 있었다. 형사가 말한 대로 그는 심하게 더러웠다. 게다가 그의 얼굴 위에 묻은 검댕조차도 불쾌하게 흉측한 용모를 숨길 수 없었다. 오래된 흉터에서 시작된 넓게 찢긴 자국이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이어지면서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오므라들 때면 그 찢긴 자국이 위쪽 입술 한쪽을 뒤틀어서 짐승이 으르렁거릴 때처럼 이를 기괴하게 드러냈다. 놀라울 정도로 붉은 머리카락이 그의 눈썹 위와 이마를 뒤덮고 있었다. 아 정말로 아름답죠. 안 그런가요? 형사가 말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확실히 목욕이 필요하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오기 전부터 저 사람에게 목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글래드스톤 가방을 열고 놀랍게도 커다란 목욕용 스펀지를 꺼냈다. 아 당신은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형사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이 커다란 친절을 베풀어 저 문을 아주 조용히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를 훨씬 더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안 그럴 이유가 없군요. 형사가 말했다. 저 친구는 바오가의 유치장에는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가 조용히 열쇠를 자물쇠 안으로 밀어넣었고 우리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가 잠시 몸을 돌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홈즈가 물주전자 위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스폰지에 물을 적신 다음 죄수의 얼굴 위에 대고 거칠게 두 번 문질렀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켄트 카운트의 리에서 오신 네빌 세인트 클레어씨 입니다. 내 평생에 그런 환경을 본 적은 없었다. 스폰지를 문지르자 그 남자의 얼굴 껍질이 마치 나뭇 기둥에서 껍질이 벗겨지듯 떨어져 나왔다. 거친 갈색이 검댕 같은 것은 사라졌다. 얼굴에 짐승 같은 불쾌한 냉소를 만들어내던 뒤틀린 입술 역시 사라졌다. 홈즈가 그의 머리카락을 한 번 잡아당기자 뒤엉킨 빨간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창백하고 슬픈 표정에 그러나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 앉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고 피부는 부드러웠다. 그가 눈을 비비면서 당황스러움과 졸음에 뒤섞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변장이 들통났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은 그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옆으로 던져 베개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이게 이게 무슨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듯 무기력한 태도였다. 아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네빌 세인트클레어 씨를 납치 또는 살해했다는 혐의였죠. 그래요. 당신이 자살 미술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 혐의는 성립될 수 없겠군요. 형사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내가 경찰에 몸담은 지 27년이 지났지만 이건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건이군요. 만약 내가 네빌 세인트클레어가 맞다면 그 어떤 범죄도 저질러진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고요.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엄청난 실수와 착각이 있었던 거겠죠. 홈즈가 대답했다. 당신이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신뢰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군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죄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나 주님 나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 주님 이 무슨 수치입니까.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셜록 홈즈가 그의 옆에 앉더니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만약 모든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형사법 법정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 그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이 경찰 당국자들을 설득해서 당신에게 피해가 생긴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면 이번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신문사까지 흘러들어갈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브래드 스트릿 경위님께서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앞으로 말해줄 모든 것을 기록한 다음 적절한 직책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법정에 갈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죄수가 격정에 가득 찬 어조로 외쳤다. 나의 비참한 비밀이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알려질 바에는 감옥에 가는 것이 나아요 아니 사형을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비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체스터필드의 교장선생님이셨고 나는 거기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어린 시절 많은 곳을 여행했고 배우로서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나는 런던의 큰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편집장이 거대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구걸 행위에 대한 기사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기사를 쓰겠다고 자원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의 모든 모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가짜로 구걸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사에 환영할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나는 분장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분장술에 있어서 분장실 사람들에게서 작은 명성을 얻기도 했죠. 그래서 일을 잡았어요. 겉으로는 밀랍 성냥을 파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걸꾼이었죠. 처음 일곱 시간 동안 그 일을 수행한 다음 집에 돌아가자 내가 구걸에서 모은 돈이 26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기사를 작성했고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나에게 25파운드를 지급하라는 최고짱이 왔어요. 나는 그 돈을 어디에서 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에 쌓였는데 그 순간 분연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채권자에게 사정을 해서 보름의 말미를 얻어냈고 신문사에는 약간 긴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분장을 한 채 런던에서 구걸을 했죠. 열흘 동안 나는 그 돈을 모두 모았고 빚을 모두 갚았죠. 아마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에 색칠을 좀 하고 모자를 땅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루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일주일에 2파운드를 받으면서 고된 신문사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내 마음속에서 돈과 자존심 사이에 기나긴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돈이 이겼고 나는 기자일을 그만뒀어요. 다음날부터 처음으로 골랐던 곳에 자리를 잡고서 나의 유령같은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동정심을 얻어내고 그 대가로 충분한 집세를 받았기에 그가 내 비밀을 금고에 감춘 것처럼 잘 지킬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상당한 양의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런던의 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1년에 700파운드를 벌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 돈조차도 나의 평균 수입보다 못 미치지만요. 다만 나는 분장에 있어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능숙해졌고 나는 런던에서 상당히 유명한 구걸꾼이 되었죠. 하루종일 페니 동전이 나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뭐 가끔씩은 은화도 섞여 있었고요. 내가 하루에 2파운드를 벌게 되면 그날은 불운한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나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교회에 큰 저택을 사고 결국에는 결혼도 했어요. 물론 그 누구도 나의 실제 직업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런던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지난 월요일 나는 하루 일을 마치고 아편굴 위에 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아내가 거리에 서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포와 충격이 휩싸인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팔을 급하게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나의 공범인 라스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 방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래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가 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재빨리 옷을 벗은 다음 구걸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분장장치와 가발을 썼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눈으로도 그 분장을 꿰뚫어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방이 수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면 옷 때문에 내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너무 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침실에서 뺀 손가락의 상처가 다시 터져서 피가 흘렀어요. 나는 외투를 잡고 그 안에 동전을 채워 넣었죠. 보통은 구걸에서 모은 돈을 외투에 넣은 다음 그 방으로 돌아가서 작은 가죽 가방에 넣었는데 그 동전들을 다시 빼내서 외투에 넣었죠. 나는 그것을 창문 밖으로 던졌고 외투는 템즈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른 옷들도 던지려고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관들이 계단으로 돌진해 올라왔어요. 그리고 몇십초 후 나는 그 사람들과 마주쳤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아니라 구걸꾼으로 인식되었고 살인자로 체포되었죠. 이것 외에 내가 설명할 것이 더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최대한 오래 이 분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끔찍한 공포와 걱정 속에서 지낼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나는 반지를 빼서 그것을 라스카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급하게 편지를 써서 같이 줬어요. 아내에게 걱정하거나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편지는 어제 아내분에게 도착했습니다. 세상에나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는 그 라스카라는 친구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형사가 말했다. 그러니 감시를 피해서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군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손님 중 한 명에게 그 편지를 부탁했을 것이고 그 손님은 며칠 동안 그 편지를 잊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군요. 홈즈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걸 행위로 인해서 체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벌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합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형사가 말했다. 만약 경찰선에서 이 일을 정리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휴분이라는 구걸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취할 행동은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당신이 또다시 구걸하는 것이 목격된다면 모든 일이 다시 드러날 겁니다. 홈주 씨 이번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덕분에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군요. 이번 사건의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말했다. 다섯 개의 베개를 쌓아서 그 위에 앉은 다음 한 무더기의 담배를 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왓슨 베이커가로 지금 가면 허드슨 부인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홈즈는 화학 용기 위로 길고 얇은 등을 굽힌 채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 용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가슴팍까지 숙이고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가 칙칙한 회색 깃털에 검은 상투를 튼 괴상하고 호리호리한 새처럼 보였다. 아 그런데 왓슨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남아프리카 증권에 투자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홈즈의 신기한 능력에 익숙해졌지만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언급한 것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물었다. 그는 연기나는 시험관을 들고 움푹 패인 눈에 흥미롭다는 눈빛을 띈 채 의자 바퀴를 획 돌렸다. 왓슨 말해봐. 자네 굉장히 놀랐지? 그가 말했다. 어, 맞아. 지금 자네가 한 그 말을 모두 적은 다음 서명하게 해야겠어. 왜? 왜냐하면 5분 후면 네가 아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고 말할 거거든. 그런 말은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진해하는 왓슨. 들어봐. 그는 시험관을 받침대에 넣고 교수가 강의를 하듯 설명하기 시작했다. 1년의 추론을 해냈다. 1년의 추론을 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각각의 추론이 그 이전의 추론에 기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거든. 그런데 그런 추론을 거친 후에 어떤 사람이 청중들에게 모든 중심 추론들은 빼고 시작점과 결론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추론일 뿐이랄지라도 깜짝 놀랄 거야. 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홈을 살펴보니 내가 가진 소자본을 최강지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신할 수 있었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이 아주 없어 보이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둘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게. 아주 단순한 사슬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 어젯밤 자네가 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왼손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 당구 초크를 들고 있었어. 둘, 자네는 당구를 칠 때 큐를 맞추려고 초크를 꽂았어. 셋, 자네는 서스턴과 함께가 아니면 당구를 치지 않아. 넷, 자네가 4주 전에 나에게 한 말이 있었지. 서스턴이 한 달 후에 만료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재산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그 지분을 너와 나누기 원한다고 내게 말해줬어. 다섯, 자네 수표장부는 내 서랍에 있고 그 서랍은 잠겨있는데 자네는 열쇠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여섯, 그러니까 네가 투자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군. 내가 외쳤다. 그렇지. 그가 약간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 설명이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참 유치해져. 여기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왓슨,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걸 한 번 살펴보라고. 그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는 다시 화학 실험으로 눈을 돌렸다. 나는 종이에 쓰인 터무니없는 상형 문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건 어린 아이의 그림이잖아, 홈즈. 내가 외쳤다. 아,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면 뭔데? 노폭 라이딩 소프 대저택의 힐튼 큐비씨가 아주 궁금해하는 문제야. 이 작은 수수께끼가 우편으로 먼저 왔고, 그는 다음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온다고 했어. 아, 왓슨. 초인종이 울리는군. 그일 수도 있겠어.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키가 크고, 혈색이 좋고, 깨끗이 면도한 신사가 들어왔다. 그의 맑은 눈과 발그레한 볼을 보니, 그가 베이커가의 안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강하고, 상쾌하고, 씩씩한 동쪽 해안의 공기도 몰고 온 것 같았다. 우리와 악수를 한 후, 그가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내가 방금 살펴본 희한한 표식이 있는 종이로 그의 눈이 향했다. 홈즈 씨,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소리쳤다. 선생님이 괴상한 미스터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고, 저는 이처럼 괴상한 종류의 것은 선생님도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실 시간을 드리고자 미리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 분명 괴상한 물건이긴 하더군요. 홈즈가 말했다. 언뜻 보기에는 유치한 장난으로 보일 겁니다. 엉뚱한 작은 사람들 몇 명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죠. 이 이상한 그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홈즈 씨,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려는 겁니다. 홈즈는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공책에서 한 장을 찢은 종이였다.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고,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홈즈는 잠시 종이를 살펴보더니 위로 접어 자기 수첩에 끼워 넣었다. 흠, 이번 사건은 정말 가장 흥미롭고 특이한 사건이 될 것 같네요. 그가 말했다. 힐튼 큐비 씨, 미리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친구 왓슨 박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탈병가는 아닙니다만, 그 손님이 초조하게 그의 크고 강한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 가족들은 지난 5세기 동안 라이딩 소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퍼 카운티에서 저희 가문보다 더 큰 명성을 가진 가문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기념 행사가 있어 런던에 왔습니다. 그때 러셀 광장에 있는 하숙집에 들렀는데, 저희 교구의 파커 목사님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엘시 패트릭이라는 젊은 미국 여성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날까지 저는 한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엘시와 저는 등기소에서 조용히 결혼한 다음, 둘이 함께 노퍼그로 돌아왔습니다. 홈주 씨, 오래된 명문 가문의 남자가 이런 식으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아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녀의 과거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만약 선생님도 그녀를 만나고 알게 되신다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시는 제게 아주 솔직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알아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아주 불쾌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싶어요. 내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과거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힐튼 당신은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 이런 조건들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노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외로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그녀는 결혼식 전날에야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인 6월 말에 처음으로 문제의 조짐이 보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우표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읽더니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녀는 그 후에도 그 편지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침묵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한순간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언제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 말이죠. 저를 믿으면 될 텐데 제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 아내가 말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홈즈 씨, 아내는 진실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 그녀의 잘못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저 노폭 가문의 자손일 뿐이지만 영국에서는 저만큼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명성에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이상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저는 창틀에서 이 종이에 있는 것과 같이 괴상하고 작은 사람들 여러 명이 춤추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분필로 휘가 껴져 있었어요. 저는 마구깐 소년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은 맹세코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그림을 지우고 나중에 아내에게 말해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또 그 그림이 나타나면 보여달라고 간청하더군요. 일주일 동안은 그림이 보이지 않다가 어제 아침 정원의 해시계 위에 이 종이가 놓여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을 L씨에게 보여주니 그녀가 갑자기 기절에 쓰러졌어요. 그 이후로 아내는 반쯤 멍한 상태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처럼 변했고 그녀의 눈에 항상 공포가 서려있습니다. 홈즈씨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보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경찰에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경찰은 저를 비웃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이 영국인 남자는 단순하고 올겋고 온화한 성격에 크고 진실된 파란 눈과 크고 반듯한 얼굴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내를 향한 사람과 신뢰가 그의 온몸을 통해서 드러났다. 홈즈는 그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고 이제 조용히 생각에 빠진 채 앉아있었다. 큐빗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내분과 직접 말씀을 나누셔서 비밀을 같이 알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힐튼 큐빗이 그의 커다란 고개를 저었다. 홈즈씨, 약속은 약속입니다. 엘씨가 제가 말하고 싶다면 말했겠죠. 말하고 싶지 않다 해도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먼저 주위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거나 맴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음, 조용한 지역인 것 같군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킨 적은요. 바로 옆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근처에 작은 해수욕장이 몇 개 있고 농부들이 그곳에서 숙박업을 하거든요. 이 상영 문자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전히 임의적인 낙서라면 저희가 풀어내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계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큐비씨가 알려준 사실들도 너무 불분명해서 수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노폭으로 돌아가서 예의주시하며 혹시 다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춤추는 사람들의 그림을 정확하게 베껴놓으세요. 창틀에 분필로 그려놓았다는 그 그림을 복사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유감이네요. 동네에 낯선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세요. 새로운 증거를 좀 찾게 되면 제게 다시 오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힐튼 큐비씨.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언제든 노폭에 있는 큐비씨 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이후에도 셜록 홈즈는 깊은 생각에 빠졌고 다음 며칠 동안 그가 수첩에서 그 종이를 꺼내 그 위에 그려진 희한한 형상들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다가 2주쯤이나 지난 어느 날 오후에서야 그 사건에 대해 내게 말을 꺼냈다. 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왓슨.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왜? 오늘 아침에 힐튼씨에게 전보를 받았거든. 춤추는 사람들을 가져온 힐튼 큐비. 기억하지? 1시 20분에 리버풀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로 올 거야. 전보를 보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 머지않은 노폭지방 명문가의 지주가 역에서 곧장 이륜마차를 타고 아주 빨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피곤한 눈과 주름진 이마가 걱정스럽고 우울한 그의 기분을 말해주었다. 아 홈즈씨 이 일이 제 신경에 거슬리네요. 그는 지친 듯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눈물을 꾸미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나쁜데 그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정말 견딜 수 없게 되죠. 아내는 압박감 때문에 점점 건강까지 잃고 있어요. 제 눈앞에서 말이죠. 아내분이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네 홈즈씨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아내가 말을 꺼내고 싶어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제가 도우려고도 했지만 저 역시 서툴렀고 그녀에게 더 겁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오래된 가문과 그에 대한 지역의 평판 불굴의 명예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얘기가 핵심에 가까워진다고 느꼈지만 결국 중요한 얘기까지는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스스로는 뭔가 찾아내셨나요? 꽤나 많이 찾았습니다. 홈즈씨 춤추는 사람들을 새로 그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글을 봤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말입니까?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일단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제가 당신을 만나고 돌아간 그 다음 날 아침 처음 본 것이 새로운 춤추는 사람들 그림이었어요. 앞 유리창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잔디밭 옆 공구 창고에 나무문에 분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제가 정확히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그가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그 상형 문자는 다음과 같았다. 훌륭해요. 홈즈가 말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림을 따라 그린 후에 분필 자극을 지웠는데 이틀 후에 또 새로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것도 따라 그렸습니다. 홈즈는 손을 비비며 기분 좋게 웃음을 낮게 터뜨렸다. 자료가 빠르게 쌓이는군요. 그가 말했다. 3일 후에 종이 위에 휘갈겨 쓴 메시지가 해시계 위에 조약돌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들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모양들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잠복해서 기다려보기로 결심하고 권총을 꺼내서 옆에 두고 잔디와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창가에 앉아있었습니다. 밖에 비치는 달빛 말고는 주변이 어두웠는데 제 뒤에는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제 아내가 옷을 갇혀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방으로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장난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짓궂은 장난이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힐튼 정말 신경 쓰인다면 나와 둘이 여행을 떠나서 이 골칫거리를 피하도록 해요. 뭐 이런 짓궂은 장난 때문에 우리 집까지 떠나야 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혼나라 사람들이 우릴 보고 비웃겠어. 일단 방으로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침에 다시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그녀의 하얀 얼굴이 달빛으로 더 하얗게 질렸고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쥐었어요. 공구 창고의 그늘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형체가 모퉁이를 돌아 기어가더니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권총으로 움켜쥐고 서둘러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팔로 저를 감싸고 온 힘을 다해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를 뿌리치라 했지만 그녀가 너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아내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지만 제가 문을 열고 공구 창고 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형체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그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에 똑같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미 제가 두 번이나 봤고 따라 그리기까지 했던 바로 그 모양들이었죠. 제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 사람의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문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역시 제가 봤던 그림을 더 그려놓았더군요. 제가 전날 밤에 봤던 그림 아래쪽 이었어요. 그 새로운 그림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그려놓기는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또 꺼냈다. 새로운 춤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럼 한번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이건 첫 번째 그림에 추가된 건가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그림인가요? 그가 물었다. 눈빛에서 그가 아주 흥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에 다른 편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희망이 생기네요. 힐튼 큐비씨. 이제 가장 흥미로운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홈주씨,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 그 악당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저를 붙잡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화가 났을 뿐이었죠. 아내는 제가 다칠까 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사실 그녀는 그가 다칠까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이상한 신호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홈즈씨 제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을 보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 말대로 정말 제 안전을 걱정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농장 일꾼 여섯 명 정도를 숲에 배치해놓고는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혼쭐을 내줘서 다시 평화를 되찾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중대할 것 같네요. 홈즈가 말했다. 런던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실 수 있죠?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밤새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많이 겁먹은 상태고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간청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계실 수 있었다면 하루나 이틀 안에 제가 QBC와 함께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자료들은 제게 맡기고 가시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제가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셜록 컴즈는 손님이 나갈 때까지 침착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물론 그를 너무 잘 아는 나는 그가 심히 흥분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말이다. 홈즈는 힐튼 큐빗의 뒷모습이 문에서 사라지자마자 테이블로 달려가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을 다 펼쳐놓고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을 시작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그가 여러 장의 종이를 그림과 글자로 채워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기 일에 완전히 몰두해 내 존재도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때로 그는 진전이 있으면 휘파람을 불며 자기 성과를 내려다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름진 이마와 멍한 눈을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했다. 마침내 그간 만족스러운 외침과 함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비비며 방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케이블 양식에 긴 전보를 썼다. 왓슨 만약 내가 예상했던 답을 얻는다면 자네의 작품 목록에 더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내일 노폭에 가서 우리 친구가 괴로워하는 비밀에 대해 아주 확실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궁금했다. 하지만 홈즈가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개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나를 신뢰하고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전보에 대한 답장이 늦어졌고 우리는 이틀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다. 홈즈는 그동안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이튿날 저녁에 마침내 힐튼 큐비덱에서 편지가 왔다. 그날 아침 회식의 받침대 위에서 그 기다란 그림이 발견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가 베껴 그려서 보낸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홈즈는 허리를 숙여 몇 분 동안 이 괴상한 띠 모양의 문양 모음을 보더니 갑자기 놀라움과 경악이 섞인 탄성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초췌해졌다. 사건을 이 정도로 방치한 것만으로도 이젠 충분해.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 북월시험 행 기차가 있을까? 나는 시간표를 꺼내보았다. 막차가 방금 떠나버린 시간이었다. 그럼 내일 아침을 일찍 먹고 첫 차를 타고 가야겠어. 홈즈가 말했다. 그곳에 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야. 아, 여기 우리가 기다리던 전보야. 허드슨 부인? 잠시만요.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군. 이 편지를 보니 힐튼 큐빗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데 한 시간도 허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군. 우리 단순한 성격의 노퍼 가문의 후손이 독특하고도 위험한 거미줄에 엮여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게는 유치하고 괴상하게만 보였던 이야기의 어두운 결론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경악과 공포를 경험했다. 독자들에게 전해줄 밝은 결말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 글이 사실의 연대기인 만큼 괴상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주한 어두운 위기를 서술할 수밖에 없다. 이 일로 인해 영국 전역에 며칠 동안 라이딩소프 대조택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이다. 우리는 북월시업역에 내리자마자 역장이 서둘러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지를 물었다. 런던에서 오신 형사님들 맞나요? 그가 물었다. 홈즈의 얼굴에 불편한 끼색이 스쳤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노리치의 마틴 경감에게 방금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 의사 선생님들이실 수도 있겠군요.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장 최근에 들은 진술에 의하면요. 아직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형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홈즈의 이마에 근심어린 주름이 깊게 졌다. 저희는 라이딩 소프 저택으로 갑니다만 그가 말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은 게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역장이 말했다. 힐튼 큐비씨와 그의 아내가 모두 총에 맞았다고 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쏜 후에 자기 자신도 쐈답니다. 나 하인들에게 들었어요. 남자는 죽었고 여자도 가망이 없다네요. 노폭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예로운 가문 중 하나였는데 흠 흠 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마차에 탔고 10km의 장거리를 가는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완전히 시뢰에 빠진 표정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해했다. 아침에 그가 아침 신문을 읽을 때도 근심하는 표정을 엿보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자 깊은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진 것이다. 그는 우울한 추측에 빠져 자리에 기대어 앉았다. 하지만 시뢰에만 빠져있기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우리는 영국에서 가장 독특한 시골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흩어져 있는 몇몇 오두막집이 그곳 주민들의 삶을 대표했고 양쪽에는 푸른 땅 위에 꼭대기가 네모난 거대한 교회들이 솟아있어 잉글랜드 동쪽 지방의 명예와 번영을 보란듯이 뽐내고 있었다. 마침내 노폭 해안의 녹색 가장자리 너머로 북해의 보라색 테두리가 나타났고 마부가 나무숲에서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오래된 벽돌과 목재 박궁을 채찍으로 가리켰다. 저기가 라이딩 소프 대저택입니다. 그가 말했다. 마사를 타고 긴 복도처럼 보이는 화려한 현관까지 가며 그 앞을 관찰했는데 테니스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잔디밭과 검은 공구 창고 그리고 우리와 이상한 관계가 있는 받침대가 있는 해시계가 보였다. 그때 코스염에 왁스 칠을 한 키가 작고 말숙한 어떤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빠르게 높은 이른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을 노폭 경찰서에 마틴 경감이라고 소개했고 내 친구의 이름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아니 홈즈 씨 사건이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런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같은 시간에 도착하실 수가 있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계시겠군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로 알려진 이들이었으니까요. 춤추는 사람들 그림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죠. 그나저나 이 비극을 막기엔 너무 늦었으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수사에 저를 참여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까?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즈 씨 경감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경감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다만 자신은 그를 따라다니며 그 결과들을 신중하게 기록했다. 백발의 노인인 지역외과의사가 힐튼 큐빗 부인의 방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총알이 뇌 앞쪽을 관통해서 의식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다. 총을 맞은 것인지 스스로 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사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총알을 맞은 것은 분명했다. 방에서 권총이 딱 한 자루만 발견됐고 총열 두 개가 비어있었다. 힐튼 큐빗 씨는 심장에 총알을 맞았다. 권총이 그들 사이 중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먼저 쏘고 자신을 쏘았을 가능성과 반대로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모두 동일했다. 한 남성분의 시체가 옮겨졌나요? 홈즈가 물었다. 여성분 말고는 아무것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바닥에 둘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 여기에 얼마나 계셨죠? 4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네, 순경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셨고요. 네,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시던데 누가 선생님을 불렀죠? 하녀, 손더스가 불렀습니다. 그 하녀가 소식을 알렸나요? 네, 요리사 킹 부인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죠?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크나무로 덕히고 창문이 높이 달린 그 오래된 복도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어버렸다. 홈즈는 커다란 구식의자에 앉아 초췌한 얼굴을 하고서는 냉혹한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자신이 의뢰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할 때까지 수사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멀끔한 마틴 경감, 백발 노인인 시골의사, 나, 그리고 둔한 마을 경찰관이 나머지 구성원이었다. 그 두 여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로부터 1분 후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렸다. 그들이 자던 방은 서로 옆방이었고 킹 부인이 손더스에게 서둘러 갔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서재문이 열려있었고 탁자 위에는 촛불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주인은 방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다. 죽은 상태였다. 창가에는 그의 아내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얼굴 한쪽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복도와 방은 연기와 가루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은 분명 닫혀있었고 안에서 잠겨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여성 모두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의사와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는 마부와 마국간 소년의 도움으로 다친 부인을 그녀의 방으로 옮겼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모두 침대에 누워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남편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서재에서 옮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아는 한 부부 사이에 어떤 말다툼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그 둘을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생각해왔다. 여기까지가 하인들의 증언의 요점이었다. 마틴 경감의 질문에 그들은 모두 문이 안쪽에서 잠겨있었고 아무도 집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홈즈의 질문에는 둘 다 꼭대기 층에 있는 그들의 방에서 뛰쳐나온 순간부터 화약 냄새가 난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홈즈가 경감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재는 작은 방이었다. 세 개의 면이 모두 책으로 가득했고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을 바라보고 필기용 테이블이 놓여있었다. 우리는 먼저 가엾은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의 시신에 주목했다. 그의 커다란 몸이 방에 꽉 차게 뻗어있었다. 그의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보아 그가 급히 잠에서 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총알은 그의 정면에서 발사되었고 심장을 관통한 후에도 그의 몸에 박혀있었다. 그의 죽음은 즉각적이고 고통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옷이나 손에도 화약 자국은 없었다. 지역의사의 말에 따르면 부인의 얼굴에는 화약 얼룩이 있었지만 손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녀의 손에 얼룩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얼룩이 있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었겠죠. 홈즈가 말했다. 잘 맞지 않는 탄약에서 나온 화약이 뒤로 튀지만 않는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여러 번 총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큐비치의 시신은 이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인에게 부상을 입힌 총알은 찾지 못하신 거죠? 총알을 꺼내려면 큰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리볼버에 아직 네 개의 총알이 남아있어요. 두 발이 발사됐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러니 발사된 두 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창문 가장자리를 뚫고 간 총알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길고 얇은 손가락으로 바닥에서 3cm 정도 위에 있는 아래쪽 창문 틈새에 뚫린 구멍을 가리켰다. 이럴 수가 경감이 소리쳤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신 겁니까? 일부러 찾았기 때문이죠. 대단해요 지역의사가 말했다. 그 말이 맞았네요. 세 번째 총알이 발사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부부 외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게 누구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마틴 경감님 하인들이 자신들의 방을 나서자마자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을 때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총을 발사할 당시 이 서재의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화약 냄새가 집안에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없을 것입니다. 냄새가 퍼지려면 방 안으로 외부 바람이 통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과 창문은 아주 잠깐만 열려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단해요 경감이 외쳤다. 대단합니다. 비극의 순간에 창문이 열려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자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제 3자가 있었고 그가 밖에서 창문을 통해 총을 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안에 있던 사람이 그를 쏘려 했다면 총알이 창틈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살펴보았고 역시나 총알 자극이 있었죠. 하지만 창문이 어떻게 스스로 닫히고 잠기기까지 한 걸까요? 부인이 직감적으로 창문을 닫고 잠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건 뭐죠? 서재 테이블 위에 여성용 핸드백이 있었다. 악어 가죽과 은으로 만들어진 근사한 핸드백이었다. 홈즈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50파운드짜리 영국 지폐 20장이 인도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재판에서 중요할 부분일 테니 보관해 두어야겠네요. 홈즈가 가방과 내용물을 경감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세 번째 총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보면 분명 안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요리사 킹부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 킹부인 큰 폭발음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죠. 두 번째 소리보다 첫 번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셨나요? 첫 번째 소리에 잠이 깼으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주 크기는 했어요. 두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것 같지는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분명 그랬을 겁니다. 마틴 경감님 이제 이 방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정원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 보러 가시죠? 화단이 서재 창문까지 뻗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다가서며 탄성을 질렀다. 꽃들이 짓밟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에는 발자국이 가득했다. 크고 남성적인 발이었고 발자국의 주인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날카로운 발가락을 깎고 있었다. 홈즈는 마치 다친 새를 쫓는 리틀리버처럼 풀밭과 잎사귀 사이를 뒤졌다. 그러다가 만족스러운 듯 소리치며 몸을 숙여 황동색 실린더를 집어들었다. 그럴 줄 알았지 그가 말했다. 그 리볼보에는 배출기가 달려 있었어요. 여기 세 번째 탄피가 있네요. 마틴 경감님 이제 정말 우리 사건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경감의 얼굴에는 홈즈의 빠르고 숙련된 수사 진행에 대한 강렬한 놀라움이 나타났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홈즈가 하는 일이라면 의심 없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가장 의심되나요? 그가 물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제 방식대로 진행해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홈즈 씨.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만 있다면요. 미스터리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지금 당장은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들을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숙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어젯밤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근처에 엘리지라고 불리는 여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인들에게 자세히 질문했지만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구깐 소년이 그런 이름을 가진 농부가 동 러스턴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어 우리에게 단서가 되었다. 인적이 드문 농장이니? 네. 발길이 아주 뜸한 곳에요.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직 못 들을 수도 있겠네. 그럴 것 같아요. 홈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야 안짱을 얹으렴. 그가 말했다. 엘리지의 농장에 쪽지 하나만 전해다오. 그는 주머니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그려진 쪽지 여러 장을 꺼냈다. 그는 이것들을 테이블 위에 두고 한동안 관찰했다. 마침내 그는 하나를 골라. 소년에게 건네주었고 반드시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특히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에게 쪽지의 바깥쪽이 얼핏 보였다. 평소 정확한 홈즈의 글씨체와 달리 글씨가 불규칙하게 제멋대로 쓰여있었다. 노폭 지역 동러스턴에 있는 엘리지 농장에 에이브 슬레이니시 앞으로 보낸다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경감님. 홈즈가 입을 열었다. 호송 차량을 보내달라고 전보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특히 위험한 죄수를 지역 교도소로 이송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쪽지를 전달하는 소년이 경감님의 전보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왓슨 우리는 시내로 돌아가는 오후 기차가 있다면 타는 게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화학 분석도 끝내야 하고 수사도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으니 말이야. 그 소년이 쪽지를 들고 출발한 후 홈즈는 하인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힐튼 큐빅 부인을 찾는 방문자가 있다면 그녀의 상태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응접실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반드시 지키도록 신신당부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마주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응접실에 들어갔다. 늙은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떠난 후였고 경감과 나만 남아있었다. 이제 한 시간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보내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홈즈가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는 춤추는 사람들이 익살스럽게 그려진 종이 여러 장을 펼쳐놓았다. 내 친구 왓슨 천혜의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궁금하게 두어서 정말 미안해. 경감님 당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전체가 엄청난 전문적인 학문 연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커가에서 힐튼 큐비시와 제가 나눴던 이전들의 대화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려야 겠네요. 그는 이미 기록된 사실들을 간단히 요약했다. 여기 제 앞에 독특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끔찍한 비극의 전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보고 웃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모든 형태의 비밀문자에 꽤 익숙한 편이고 그 주제에 대해 작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160개의 암호를 분석했는데 이번 암호는 제게도 완전히 생소했습니다. 이 암호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문자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감추고 아이들의 낙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가 알파벳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모든 암호에 해당되는 규칙을 적용했더니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입수한 메시지는 너무 짧아서 XX라는 암호가 알파벳 E를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E는 영어 알파벳에서 가장 흔한 낱말이고 짧은 문장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죠. 첫 번째 메시지에 있었던 15개 암호 중에 4개가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E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었고 어떤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깃발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보아 깃발을 든 사람은 문장 안에 단어를 나누는 용도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였고 E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에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영어 낱말 순서는 뚜렷이 표시되어 있지 가 않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낱말을 뒤집어보면 짧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었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T-A-O-I-N-S-H-R-D-L 이 빈도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T-A-O-I-N-S-H-R-D-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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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암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섯 글자로 된 한 단어에서 이미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단어는 sever, never, never 중 하나였어요.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단어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정황상 그 여자가 쓴 답장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제 각각 n, v, r을 가리키는 모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암호를 밝혀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쁘게도 편지 몇 장을 더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린 시절에 그녀와 친밀한 관계였던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라면 e가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세 낱말이 있는 그 조합이 lc라는 이름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런 조합이 메시지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그렇게 세 번이 반복되었어요. lc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렇게 lsi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lc 앞에는 네 개의 낱말 밖에는 없었고 e로 끝나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는 com이 확실했어요. e로 끝나는 다른 조합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사건에 맞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c, o, m도 알아냈죠. 이제 다시 한 번 첫 번째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래낸 부분은 단어별로 나누고 아직 알아내지 못한 암호는 점으로 표시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첫 번째 글자는 a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딱 세 번 등장하니까 아주 유용한 발견이었죠. 두 번째 단어에서는 h도 등장했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단어의 빈자리를 채우면 이렇게 되죠. 아, 이제 편지가 많아서 두 번째 메시지는 상당히 자신 있게 알아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빠진 부분에 t와 g를 넣고 그 단어가 글을 쓴 사람이 지내는 집이나 여관의 이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마틴 경감과 나는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홈즈의 명확한 설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내 친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전체 상황에 대한 명료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경감이 물었다. 이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이라고 짐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는 미국식으로 이름을 줄인 것인데다가 미국에서 온 편지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 사건의 범죄적인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 숙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암시한 부분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비밀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점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단서를 주었죠. 그래서 저는 뉴욕 경찰국에 있는 윌슨 하그리브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영국의 범죄사건에 관한 도움을 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사기꾼임. 제가 그의 대답을 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힐튼 QBC가 마지막 메시지를 제게 보냈어요. 슬레인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알아낸 문자들로 적용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P와 D를 추가하니 메시지가 완성되었고 그 악당이 처음에는 설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위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카고의 사기꾼에 대해 제가 받은 정보에 기반해서 그 악당이 자신이 말한 것을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와 함께 노폭으로 왔지만 불행히도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셜록 홈즈 씨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감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지만 저는 상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엘리지라는 농부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인자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그가 도망친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도저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럼 가서 그를 체포합시다. 여기로 곧 올 겁니다. 그가 여기로 올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여기로 오라고 했기 때문이죠. 홈즈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홈즈 씨가 부탁했다고 그가 이곳으로 온다고요? 그가 오히려 의심하고 도저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편지를 적절히 썼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아, 보시죠. 제 말이 맞았네요. 저기 정원 길을 따라 오고 있네요. 한 남자가 정문에서 연결되는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까무잡잡한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회색 플란넬 정장을 입고 파나마 모자를 쓴 채 빳빳하고 검은 턱수염과 크고 공격적인 메브리코를 자랑하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그는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큰 길을 걸어올라왔고 우리에게 그의 크고 자신감 있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신사 여러분, 제 생각에 말이죠.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문 뒤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런 사람을 대할 때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죠. 경감님? 경감님의 수갑이 필요할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맡기시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기다렸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였다. 그리고는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들어왔다. 홈즈는 순식간에 그의 머리에 권총을 댔고 마틴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신속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그 친구는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이글거리는 검은 두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쓴 웃음을 터뜨렸다. 자, 신사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기셨네요. 제가 단단한 돌에 부딪힌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힐튼 큐빗 부인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설마 그녀가 이 일에 동지하고 있나요?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도운 것은 아니겠죠? 힐튼 큐빗 부인은 중상을 입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 남자는 슬픔에 빠져 거칠게 소리쳤고 그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당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 다쳤어. 누가 우리 엘씨를 다치게 했겠어? 그녀를 협박하기는 했어. 신이시여, 용서하세요. 하지만 예쁜 그녀 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 말 취소해. 당신, 그녀가 다친 게 거짓이라고 말해. 그녀를 죽은 남편 옆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중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수갑이 채워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깊은 신음 소리를 냈다. 그는 5분 동안 조용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들더니 절망에 빠져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 여러분, 제가 더 숨길 게 없네요. 그가 말했다. 제게 총을 켜놨던 그 사람을 쐈다면 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헤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도 그녀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수년 전 그녀는 저와 약혼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이 누구길래 우리 사이에 키어든 거죠. 제가 먼저 그녀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당신을 떠났어요. 홈즈가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망쳤고 영국에서 훌륭한 신사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그녀를 따라와서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남편을 버리고 그녀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당신과 함께 떠나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당신은 한 귀족 남자를 죽게 했고 그 아내를 자살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베 슬레이니 씨 그게 당신이 벌인 일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만약 L씨가 죽으면 제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 미국인이 말했다. 그는 한쪽 손을 펴고 들고 있던 구겨진 쪽지를 보았다. 여길 보세요, 형사님 그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외쳤다. 이걸로 저를 겁주시려는 건 아니죠? 형사님 말씀대로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면 이 쪽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 쪽지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다.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 내가 썼습니다. 당신이 썼다고요? 조인트 멤버 외에는 세상에 춤추는 사람들의 암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썼죠? 음, 누군가 발명하면 누군가는 밝혀내기 마련이죠. 홈즈가 말했다. 슬레이니 씨 당신을 노리지 경찰서로 데려다 줄 택시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본인이 입힌 상처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할 시간이 있습니다. 힐튼 큐빅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게 있는 정보독에 그녀가 당장 체포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당신이 그녀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할 일은 그녀가 남편의 비극적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더할 나비 없네요. 미국인이 말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네요. 경감이 영국 형법의 장엄한 공정성에 대해 외쳤다. 슬레이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선 여러분께서 제가 이 여성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카고의 한 갱단에 일곱 명이 속해 있었고 우리는 조인트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엘씨의 아버지가 조인트의 두목이었습니다. 패트릭 아저씨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 암호도 발명했어요. 우연히 그 암호를 풀어내지 않는 이상 아예 낙서에 불과해 보였죠. 엘씨도 암호를 몇 가지 배웠지만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이상 참지 못했고 정당하게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덮어버리고 런던으로 떠나버렸죠. 그 몇 년 전부터 그녀와 저는 약혼한 상태였고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아마 저와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그녀는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영국인과 결혼한 후에야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죠. 그 후 이곳으로 왔고 편지가 소용이 없으니 그녀가 읽을 수 있는 곳에다가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저 농장에 살았는데 아래쪽에 방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밤 들락날락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엘씨를 달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가 제 메시지 아래에 답장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서 제 메시지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제게 편지를 보내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자기 남편이 주문에 연루되면 마음이 찢어질 거라면서 말이죠. 그녀는 제가 떠나 그녀를 내버려 두기만 하면 남편이 잠든 후 새벽 3시에 와서 가장 끝 창문을 통해 저와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설득하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게 저를 화나게 했고 저는 그녀의 팔을 잡고 창문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권총을 든 그녀의 남편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엘씨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도 무장한 상태였고 그에게 겁을 준 후 도망가려고 총을 들었어요. 그가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어요. 나도 거의 동시에 총을 뽑았고 그를 쓰러뜨리자마자 총을 내렸어요.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갔고 달려가면서 뒤에서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쪽지를 전해주기 전까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벌레처럼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와서 여러분 손에 제 몸을 맡기게 됐죠. 그가 말을 하는 동안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안에 앉아있었다. 마틴 경감은 일어나서 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그녀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의식이 없습니다. 셜록 홈즈 씨 제가 중요한 사건을 다시 맡게 된다면 홈즈 씨와 함께 일하게 되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돌아서며 죄수가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홈즈가 그를 유인한 쪽지였다. 왓슨 읽을 수 있는지 봐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쪽지에 글자는 없고 춤추는 사람들만 줄줄이 있었다. 내가 설명한 암호를 사용하면 단순히 당장 여기로 와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홈즈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초대를 그가 결코 거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낼 거라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 거니까. 친애하는 왓슨.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은 악한 일의 매개체로만 주로 사용되었던 댄싱맨이 결국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잔해 사건 기록에 추가할 만한 특별한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약속도 지킨 것 같아. 돌아가는 기차는 3시 40분이야. 저녁 먹을 즈음 베이커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추가하고자 한다. 에이브 슬레인이라는 그 미국인은 노리치에서 열린 겨울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형벌은 힐튼 큐빗이 먼저 총을 쐈다는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다. 큐빗 힐튼 부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여전히 미망인으로 남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다.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셜록 홈즈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그 8년 동안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들 중 그의 자문이나 관여를 받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가장 복잡하고 비범한 성격의 몇몇 사건을 포함하여 수백건이나 되는 사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데도 그가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몇 가지 피할 수 없었던 실패를 제외하고 그는 놀라운 성공을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의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였다. 나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해왔다. 또한 많은 사건의 해결과 수상해 내가 직접 관여했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대중에게 그중 어떤 것을 공개해야 할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방식을 따라 범죄의 잔혹함보다는 사건의 해결 방식이 독창적이거나 극적이어서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제 독자들에게 찰링턴 숲속길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바이올렛 스미스 양과 관련된 사실을 그리고 그녀에 대한 우리 수사가 나은 결말을 공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 결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는 내 친구 셜록이 유명해진 이유가 된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작은 이야기들과 자료를 모아 정리한 그 길다란 범죄의 목록 중에서도 이 사건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점들이 존재한다. 1985년의 내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바이올렛 스미스 양에 대해 처음 들은 시각은 4월 23일 토요일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녀의 방문이 홈즈에게 굉장히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홈즈는 담배로 돈을 벌고 명성을 쌓은 백만장자 존 빈센트 하덴이 당한 독특한 고문과 관련된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의 몰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친구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의 사건을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자신의 주의를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했다. 만약 내 친구가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다면 늦은 저녁 베이커가에 나타나 그의 도움과 조언을 간청하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여왕같은 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냉혹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 젊은 여자가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일로 바쁘다고 말하면서 재촉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기 전까지는 그녀를 방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체념한 표정으로 다소 지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름다운 침입자에게 자리에 앉아 그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적어도 당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가 예리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그녀는 놀라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고 나는 자전거 페달 가장자리의 마찰로 인해 그녀의 발바닥이 약간 거칠어진 것을 보았다. 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홈즈씨.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오늘 당신을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 친구는 장갑을 벗은 상태인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과학자가 표본을 관찰하듯 감정을 완벽히 배제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다. 아 잠깐 실례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놓았다. 저는 당신이 타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어요. 하지만 물론 음악에 관련된 일이겠죠. 아 이분 손가락 끝이 주걱 모양으로 휘어있는 게 보여왔은? 두 직업의 공통적 특징이라 알 수 있지. 하지만 그분은 음악가야. 음악가야. 맞아요. 홈즈 씨. 저는 음악을 가르쳐요. 낯빛을 보니 시골에서 일하시는군요. 맞아요. 서래의 경계에 있는 파넴 근처예요.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들이 많은 동네죠. 아 왓슨 우리가 지폐 위조범 아치스탠포드를 추적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 근처였어. 자 바이올렛 양 서래의 주 경계에 있는 파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젊은 여자는 아주 명료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주 특이했다. 홈즈 씨 얼마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과거 제국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어머니와 제게는 25년 전에 아메리카에 가신 삼촌 랄프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친척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삼촌이 떠난 뒤로는 삼촌의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아주 가난해졌지만 어느 날 타임즈에서 우리의 행방을 묻는 광고가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짐작하시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재산을 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즉시 신문에 기재된 변호사에게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남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두 신사 카루더스 씨와 우들리 씨를 만났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은 삼촌의 친구였고 삼촌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삼촌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기 친척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랄프 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루더스 씨는 삼촌이 자기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고 우리 모녀에게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잠시만요. 홈즈가 말했다. 그 얘기를 언제 나누셨죠? 지난 12월입니다. 4개월 전이죠. 계속 말씀하시죠. 우들리 씨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젊은 남자는 머리를 이마 양쪽으로 늘어뜨리고 거칠고 부은 얼굴에 붉은 콧수염을 갖고 있었는데 제게 계속 주파를 던졌어요. 저는 그가 너무 혐오스러웠죠. 그리고 시리리 제가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당신의 그분의 이름이 시리리군요. 홈즈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그 젊은 여자는 얼굴을 불키고 웃었다. 맞아요, 홈즈 씨. 전기엔지니어 시리리 모튼이에요. 우리는 여름 말미에 결혼하려고요. 세상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하려던 말은 우들리 씨가 아주 혐오스러웠던 반면 훨씬 나이가 많은 카르더스 씨는 더 상냥했어요. 그의 얼굴은 어둡고 누런 데다가 수염은 말끔히 깎은 모습이었고 조용하지만 점잖고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 모녀에게 어떻게 하다가 둘만 남겨졌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게 자신의 열 살 난 외동딸에게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제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방문한다는 조건을 제안했어요. 대가로는 1년에 100파운드를 제시했고 사실 그것은 엄청난 보수였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바람에서 8km 정도 떨어진 7턴 그랜지로 내려갔어요. 카르더스 씨는 호랍이었지만 딕슨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할 만한 노부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이는 워낙 사랑스러워서 모든 게 희망적이었어요. 카르더스 씨는 아주 친절하고 음악적인 분이었고 우리는 함께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시내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갔곤 했죠. 제 행복을 방해한 첫 번째 문제는 빨간 코수염을 기른 우들리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지내러 왔는데 그 짧은 기간이 제게는 석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못살게 굴었지만 제게는 훨씬 더 못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저에게 애정 표시를 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과 결혼하면 런던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그가 강제로 저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그는 끔찍할 정도로 힘이 셌고 제가 키스할 때까지 저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그 순간 카루더스 씨가 들어와서 그를 제게서 떼어냈어요. 그러자 우들리 씨가 그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때려 눕히고 칼로 얼굴을 베었어요. 짐작하시듯 그게 그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카루더스 씨가 다음날 제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우들리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험저 씨 드디어 오늘 당신의 조언을 구하게 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 22분 기차를 타고 시내로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파냄역으로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칠튼 그랜지에서 역으로 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이에요. 특히 양쪽의 각각 찰링턴 히스와 찰링턴 홀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양옆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구간이 특히 그랬죠. 그 구간의 길이는 3km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죠. 그 어느 길보다도 외로운 길이었고 크루스베리 언덕 근처의 큰 길에 다다를 때까지 수레나 농부를 거의 볼 수도 없었어요. 2주 전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깨 너머를 돌아봤는데 200m 정도 뒤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따라하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짧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으로 보였어요. 파념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 남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돌아오는 길에 같은 남자를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났을 때 제 놀라움은 더욱 커졌어요. 그는 항상 거리를 유지했고 어떤 식으로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분명 아주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카르더스 씨에게 이 말을 꺼냈는데 그도 제 말을 유심히 들은 것 같았고 말과 덫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한적한 길을 갈 때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말과 덫이 이번 주에 올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여기 가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이었어요. 예상하다시피 저는 찰링턴 숲 근처에서 역시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분명 그 남자는 이주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그는 그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확실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정장에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의 검은 수염이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오늘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자전거 속도를 줄였는데 그도 속도를 줄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멈추자 그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잡을 덫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길에 급 커브가 있어서 매우 빠르게 페달을 밟다가 멈춰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커브를 돌아 멈추지 못하고 저를 지나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모퉁이를 돌아보았어요. 도로의 2km 뒤쪽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는 그 길 위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옆길이 그 지점에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홈즈가 낄낄거리며 손을 비볐다. 이 사건은 확실히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네요. 그가 말했다. 아가씨가 모퉁이를 돌고 그 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아 2, 3분 정도요. 그럼 그 남자가 다시 돌아갔을 여지는 없네요. 옆길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옆길 중 하나를 택해 도보로 갔겠군요. 황해로 갔을 리가 없어요. 그랬으면 제가 받겠죠. 아 그럼 불가능한 경우를 배제해본다면 그가 찰링턴 저택 쪽으로 갔을 거라는 사실에 도달하네요. 제가 알기로 그 저택은 도로 한쪽에 위치한 커다란 땅 위에 세워져 있고요.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어요. 홈주 씨. 저는 너무 당황해서 홈주 씨를 만나 조언을 듣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홈주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가씨와 약혼한 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코번트리의 미들랜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아가씨를 깜짝 방문하곤 하지는 않았나요? 홈주 씨, 제가 그를 못 알아볼 리 없죠. 아가씨에게 호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시리를 만나기 전에 몇 명 있었어요. 그 후로는요? 그 끔찍한 우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호감이라고 친다면요. 다른 사람은 없었고요. 금발의 의뢰인은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 그저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제 고용주인 카르더스 씨가 제게 관심이 많다고 종종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꽤 많아요. 저녁때는 제가 그의 노래에 반주를 해주죠. 하지만 그가 직접적인 말을 저에게 한 적은 없어요. 그는 완벽한 신사예요. 하지만 여자는 직감이 있으니까요. 하, 홈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그는 부자예요. 마차나 말은 없고요? 아, 적어도 그는 꽤 부유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시에 가요. 남아프리카 금주식에 깊은 관심이 있고요. 스미스야, 새롭게 진전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아주 바쁘지만 곧 시간을 내어 아가씨의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소식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렇게 매력적인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자연의 당연한 질서 같은 거지. 홈즈가 말했다. 그는 명상용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그녀가 좋아할 리 만무하지. 분명 그녀를 비밀리에 좋아하는 남자일 거야. 하지만 수상하고 도발적인 점들이 있어 왓슨. 그 남자가 유독 한 지점에서만 나타난다는 점? 아, 바로 그거야. 우리 첫 번째 임무는 찰링턴 저택의 세입자가 누구인지 찾는 거야. 그럼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카르더스와 우들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왜 둘 다 랄프 스미스의 가족을 찾는데 그렇게 열심이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정교사에게 보통 가격의 두 배나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 게다가 그 저택은 여기서 8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 이상해. 왓슨? 아주 이상해. 내려갈 거야? 아니. 친애하는 친구야? 자네가 갈 거야. 사소한 음모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 월요일에 일찍 파넘에 가서 찰링턴 히스 근처에 숨어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자네가 관찰한 바와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돼. 그리고 저택의 거주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줘. 왓슨,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디딤돌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 여성이 워터루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나는 9시 13분 기차를 탔다. 파넘역에서 찰링턴 이스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 한쪽에는 탁 트인 황무지 다른 한쪽은 오래된 주먹나무 울타리가 서 있었고 웅장한 나무가 우거진 공원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니던 길임이 분명했다. 그 길이 이어진 곳에 이끼로 덮인 돌로 된 정문이 서 있었는데 양쪽 기둥에는 썩어가는 형상의 문장이 달려 있었다. 그 정문으로 통하는 마차용 중앙도로 옆의 울타리에는 갈라진 지점들이 있었고 그 사이로 통하는 길도 몇 군데 있었다. 그 집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그 주변은 온통 음침하고 부패한 분위기였다. 황야는 봄 주식의 반짝이는 황금빛 고즈넉한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저택의 입구와 반대편의 길게 뻗은 길 양쪽 의 시야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그 꽃 무더기 중 하나를 골라 그 뒤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내 내가 왔던 방향에 반대편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턱 수염이 나있었다. 찰링턴 길의 끝에 다다르자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숲을 틈새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더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15분 뒤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다. 이번에는 역에서 오는 그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찰링턴 저택의 울타리 쪽으로 오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숨었던 곳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다. 넓은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그 두 사람뿐 이었다. 우아한 젊은 여성이 똑바로 앉아 자전거를 탔고 그녀의 뒤에 있는 남자는 모든 동작에서 묘한 암실을 던지며 손잡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속도를 늦췄다. 그 역시 속도를 줄였다. 그녀가 멈춰 섰다. 그 역시 200미터 의 거리를 유지하며 바로 멈춰 섰다. 그녀의 다음 동작은 활기가 넘친 만큼이나 뜻밖이었다. 힘껏 밟으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만큼이나 빠르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곧 그녀는 거만하게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따라오던 그 남자를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다시 길을 따라 올라왔다. 그러자 그 남자 역시 방향을 틀어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했고 그 두 사람 모두 커브를 돌아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계속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잘한 일이었다. 이내 그 남자가 페달을 천천히 굴리며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찰링턴 저택 입구로 들어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그는 잠시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아마도 그는 손을 들어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저택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나무들 사이로 그를 지켜보았다. 멀리서 튜더 양식에 굴뚝이 달린 오래된 회색 건물이 언뜻 보였지만 그 남자는 우거진 수풀로 들어갔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관찰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기에 의기양양하게 파넬으로 돌아갔다.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찰링턴 저택에 대해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고 대신 팔 저택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집에 가는 길에 그곳에 들렸고 대표와 정중한 만남을 가졌다. 여름 안에는 찰링턴 저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가 없었다. 너무 늦은 뒤였다. 이미 약 한 달 전 이미 새로운 임대인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슨 씨가 세입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점자는 노신사였다. 예의바른 중개업자는 의뢰인들 간의 일은 자신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셜록 홈즈는 그날 저녁 내가 보고하는 긴 내용을 주의깊게 들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그의 퉁명스러운 칭찬의 한마디가 그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평가하는 그의 엄격한 표정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친애하는 와스 자네가 몸을 숨긴 것부터 잘못됐어. 울타리 뒤에 숨었으면 그 흥미로운 작자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 스미스 양보다도 더 아는 게 없지. 그녀는 그 남자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가 아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남자가 그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겠어. 그가 핸들밭 쪽으로 몸을 굽혔다고 했지. 자기를 감추려는 거야. 자네는 정말 제대로 일을 끌어쳤어. 그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네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런던 주택 중개업자에게 갔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데 내가 약간 흥분해서 소리쳤다. 가장 가까운 술집이나 마을 회관 같은 곳으로 갔어야지. 시골에서는 그런 곳이 소음의 중심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높은 사람부터 부엌 대기 아가씨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을 거야. 윌리엄슨 이라고?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야. 그가 노인이라면 그 젊은 여성의 민첩한 추격을 피해갈 만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아니겠지. 오늘 아침 자네가 탐색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그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뿐이네. 나는 애초에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 자전거 탄 그 사람이 저택 관련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택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윌리엄슨 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럼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제격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 자 사랑하는 내 친구 너무 우울해하지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조사를 좀 더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스미스 양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본 바로 그 장면들에 대해 짧고 정확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편지의 골자는 추신에 있었다. 홈즈 씨 제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제 고용주가 제게 청혼을 하게 되어 여기 이 집안에서 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의 감정은 아주 깊고 정직하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저의 거절을 아주 진지하지만 부드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껄끄러운 건 이해하시겠죠? 우리 어린 친구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군. 홈즈가 편지를 다 읽고 생각이 잠겼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군. 이번 사건에는 하루쯤은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오늘 오후에는 내가 생각한 가설 한두 개가 정말로 맞는지 실험해 보러 그곳에 다녀와야겠어. 시골에서 보낸 홈즈의 조용한 하루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저녁 늦게 베이커가에 도착했는데 입술에는 상처가 나고 이마에는 진하게 멍이 든 데다가 방탕한 분위기까지 풍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런던 경시청이 수사 대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들이 아주 우스웠던지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활동적인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한 번 하면 항상 즐거워 그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예전 스타일의 영국 복싱을 께하잖아. 그게 때때로 도움이 되지. 오늘 복싱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엄청난 수치를 당했을 거야.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졸랐다. 아, 자네에게도 이미 말했던 시골 술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좀 했어. 내가 카운터바에 앉아있으니까 수다스러운 주인장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말해주더군. 윌리엄스는 흰 턱수염을 가진 남자인데 몇 안 되는 하인들을 데리고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가 지금 성직자이거나 성직자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택에서 산 지 얼마 안 됐음에도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가 독특할 이만큼 비기독교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 마을 사람들이 이미 성직자 단체에 문의를 했는데 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유난히 아무런 경력을 가졌다고 했어. 술집 주인은 저택 방문객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오는데 특히 우들리 씨라는 이름을 가진 빨간 콧수염을 가진 신사가 항상 그곳에 있었다고 알려주더군.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마침 바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안쪽 차단된 작은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우리 대화를 다 들었던 거지. 내가 누구야? 나는 뭘 원했을까? 내가 그 질문들을 한 의미는 뭐였을까? 그는 달변가였고 말투는 격렬했어. 말을 마친 그가 나에게 강렬한 주먹을 한 방 날렸어. 나는 그 주먹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고 그 후 몇 분 동안이나 아주 흥미로워졌지. 죽자고 덤벼드는 불량배를 맞이해서 나는 그 친구의 왼쪽을 제대로 가격했어. 그리고 자네가 보는 지금 이 꼴이 됐어. 우들리 씨는 1인용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갔지. 그렇게 내 시골 소풍이 끝났지. 솔직히 말하면 즐겁기는 했지만 설의주 경계선에서 자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시골 여행에서도 얻은 게 없었네. 목요일에 의뢰인에게 편지가 한 통 더 왔다. 홈주 씨 제가 카로더스 시댁에서의 일을 그만둔다는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겠죠. 아무리 높은 급여를 받아도 제 불편한 처지가 나아지지 않네요. 저는 토요일에 시내로 올라왔고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카로더스 씨가 덫을 사셔서 그 안적한 도로의 위험도 끝났어요. 위험이 있기는 했다면 말이죠. 제가 떠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카로더스 씨와의 껄끄러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혐오스러운 사람 우들리 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 기도 해요. 그는 언제나 끔찍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흉측해 보이네요.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주 흉한 꼴을 하고 있었거든요. 창 밖으로만 그의 모습을 봤는데 대면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는 카로더스 씨와의 긴 대화를 나누더니 아주 신난 표정을 짓더군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은 걸 보면 근처에 사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아침 그를 다시 보았는데 숲을 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차라리 야만적인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는 게 나일 것 같았어요. 제가 그를 얼마나 혐오하고 두려워하는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카로더스 씨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잠시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요일이면 제 모든 고민도 끝이 나겠죠. 아 그러니까 왓슨 내 생각에는 말이지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 작고 매력적인 여성을 둘러싸고 깊은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여정에서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지. 왓슨 토요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함께 내려가자고 그리고 기이하고도 포괄적인 이 수사를 확실하게 끝내고 오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위험하기보다는 그저 괴상하고 이상하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아리따운 여자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용기도 없어서 그녀에게 다가가기는 커녕 그녀가 다가가려 할 때 도망치기까지 했으니 그가 위협적인 폭행범은 아니었다. 악당 우들리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뢰인을 추행하지 않았고 카르더스 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녀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남자가 마을 사람들이 말한 저택의 주말 파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홈즈의 태도가 매우 심각했다. 또한 집을 나서기 전에 그가 주머니에 권총을 슬쩍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이상한 일련의 사건 뒤에 비극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은 화창했다. 런던의 어두운 분위기에 지친 눈에는 황무지로 뒤덮인 시골길에 피어난 빛나는 꽃 덤불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다. 홈즈와 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봄의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넓은 모래길을 따라 걸었다. 크루스베리 언덕 갓길의 오르막길에는 오래된 떡갈나무들 사이로 솟은 음산한 저택의 모습이 보였다. 나무들도 아주 오래됐지만 그 저택은 더 오래된 건물이었다. 홈즈는 갈색 황무지와 녹색 사기 트는 숲을 사이로 적황색으로 난 기다란 길을 가리켰다. 저 멀리서 우리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차가 검은 점으로 보였다. 홈즈는 참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다. 나는 삼십분 여유를 둔 거였어. 그가 말했다. 만약 그게 그녀의 함정이라면 그녀는 더 이른 기차를 타러 가고 있을 거야. 오아슨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찰링턴을 떠났을 것 같아. 우리가 언덕을 지난 순간부터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빠르게 앞으로 전진했다. 앉아서만 생활하던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홈즈는 몸이 항상 단련되어 있어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나왔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활기차게 가다가 나와 백미터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 갑자기 멈춰 서더니 슬픔과 절망이 담긴 몸짓을 하며 손을 위로 뻗었다. 동시에 텅 빈 마차에 곧비가 묶인 마을이 마차를 끌고 오는 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고 마차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덜컹거리며 오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왓슨 너무 늦었어 내가 그의 옆으로 달려가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바보같이 더 이른 기차를 생각 못했어. 납치야. 왓슨 납치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야. 길을 막아 말을 멈춰 줘. 자 지금이야 뛰어들어. 내 실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할 수 있을지 보자. 우리는 마차로 뛰어들었고 홈즈는 말을 멈춘 후에 채찍으로 쳤어 다시 길을 따라 돌아갔다. 모퉁이를 둘자 홀과 황야 사이의 모든 길이 열렸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았다. 홀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둥글게 한 채 모든 에너지를 페달에 실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 경주 선수처럼 날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턱수염 난 얼굴을 들더니 우리가 자신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 뛰어올라 멈춰 섰다. 석탄 눈처럼 검은 그의 수염이 창백한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두 눈은 열이 나는 사람처럼 밝게 빛났다. 그는 우리와 마찰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이 거기 멈춰 그가 우리 앞을 막으려고 자전거를 세우며 소리 쳤다. 그 마찰을 어디서 놨지? 멈춰! 그가 옆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소리 질렀다. 멈추라고 말하잖아. 아니면 정말 그 마을에 총알을 박아주겠어. 홈즈는 고삐를 내 무릎에 던지고는 1인용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바이올레 스미스 양은 어디 있지? 그 특유의 빠르고 명료한 말투로 얘기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지금 당신이 그녀의 마차를 타고 있잖아.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당신이 잘 알겠지. 우리는 길에서 마차를 발견했어. 아내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달려왔어. 어! 신이시여! 신이시여 어떡하죠? 그가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그들이 그녀를 잡아간 거예요. 악마 같은 우들리와 불량배 목사가 말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녀의 친구라면 어서 따라와요. 그리고 내 옆에서 머물러요. 우리는 그녀를 구할 거니까요. 만약 내가 찰링턴 숲에 몸을 눕히게 되더라도 나는 그녀를 구할 거예요. 그는 권총을 들고 산울타리가 갈라진 지점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렸다. 홈즈는 바로 그를 따라갔고 나도 길 옆에서 풀을 뜯는 말을 내버려 두고 홈즈를 따라갔다. 그들이 온 길이 이쪽이에요. 그가 진흙길 위 수피트 떨어진 곳의 표시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쿠 잠깐만요. 수풀 속에 저 사람은 누구죠? 열일곱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친구였는데 말구종 같은 옷차림에 가죽끈을 달고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누워있었는데 머리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사라는 있었다. 그의 상처를 얼핏 보니 뼈는 관통하지 않은 것 같았다. 피터예요. 마부 소년이에요. 그 남자가 소리쳤다. 이 소년이 그녀를 마차에 태워가고 있었어요. 그 야수들이 그를 끌어내려 해를 입히고 때려 눕힌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들 사이의 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다. 집을 둘러싼 관목습에 도착해서 홈즈가 마차를 세웠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 왼쪽에 그들의 흔적이 있네요. 여기 월계수 덤불 옆에요. 갑자기 우리 앞에 무성하고 푸른 덤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친 듯한 공포가 가득한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가 절정을 찍더니 캐캐거리는 소리와 꾸르렉거리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숲 안쪽에 있어요. 그가 숲을 해치고 돌진하며 외쳤다. 비겁한 개 같은 자식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발. 우리 앞에 갑자기 오래된 나무들로 들러싸인 아름다운 녹색 숲이 나타났다. 더 멀리에는 육중한 떡갈나무 그늘 아래 딱 세 사람이 서있었다. 한 명은 입가에 손수건이 둘린 채 축 늘어져서 기절한 우리 의뢰인이었다. 반대편에는 심각한 얼굴에 붉은 수염이 난 잔인한 젊은 남자가 서있었다. 그는 각반친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있었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승마용 채찍을 흔들고 있었다. 의기양양하여 허세가 가득한 자세였다. 저 사람들은 결혼을 한 거야. 내가 헐떡였다. 서둘러요. 우리를 안내해온 남자가 소리쳤다. 어서요. 그가 수프를 가로질러 질주했고 홈즈와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가 다가가자 바이올렌 양이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댔다. 성직자 출신의 윌리엄순이 우리를 조롱하듯 예의를 차리며 인사했고 불량배 으들리는 잔인하고 환희에 찬 웃음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나왔다. 밥 이제 수염을 떼도 돼. 그가 말했다. 익숙한 얼굴이네요. 시간에 딱 맞춰 오셔서 제 부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군요. 우리를 안내해온 남자의 반응이 매우 이상했다. 그는 위장했던 검은 수염을 잡았다더니 바닥에 던졌다. 깨끗이 면도된 길고 누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권총을 위로 들어 올리며 젊은 악당을 겨냥했다. 그러자 악당 오들리가 그를 향해서 돌진하며 손에 든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 맞아 그 친구가 말했다. 나는 밥 카르더스야.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가씨를 지킬 거야. 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분명히 말했어. 나는 맹세코 약속을 지킬 거야. 너무 늦었어. 이 여자는 이미 내 부인이야. 아니 니 미망인이겠지. 총성이 터졌고 우들리에 조끼 앞부분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빙그르르 돌더니 쓰러졌고 그의 흉측하고 붉은 얼굴은 순식간에 끔찍하게 얼룩덜룩하고 창백해졌다. 흰색의 성직자복을 입고 있던 윌리엄스는 생전 처음 듣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더니 자기 권총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총을 들어 올리기 전에 홈즈에게 제압을 당했다. 이제 그만해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총 내려놔. 왓슨 받아 그의 머리를 겨넣어. 고마워. 카르도스 당신은 그 총을 내게 줘. 더 이상 폭력은 안 돼. 자 이리 넘겨.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셜록 홈즈다. 맙소사 나에 대해 들어봤군. 정규 경찰이 올 때까지는 내가 그들 역할을 할 거야. 거기 너 이쪽이야. 그가 숲 가장자리에 나타난 겁먹은 마부에게 소리쳤다. 이 쪽지를 최대한 파냄까지 가져가라. 그는 수첩에서 종이를 찢어 몇 자리를 휘갈겨 썼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서장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저 친구가 경찰과 함께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직접 당신들을 감시할 거야. 모두들 정식으로 구금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홈즈는 강단있고 능수 능란한 태도로 비극의 현장을 압도했고 모두가 그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윌리엄슨과 카루더스는 부상 입은 우들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겁에 질린 여자를 부축했다. 침대에 누운 우들리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홈즈가 나에게 부탁했다. 홈즈는 두 명의 재수와 함께 오래된 테피스트리가 걸린 거실에 앉아있었고 나는 그에게 가서 내 소견을 전했다. 그는 살아있어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카루더스가 의자에서 번쩍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나는 위층으로 가서 그의 숨통을 끊어야 겠습니다. 저 천사가 든 아가씨가 평생 짐승같은 우들리의 아내로 살게 둘 겁니까? 그건 당신이 걱정할 바가 아니야. 홈즈가 말했다. 바이올린 양이 우들리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아주 좋은 이유가 두 가지 있지. 우선 윌리엄슨 씨가 결혼을 주례할 권리에 이해를 제기할 수 있어. 나는 성직자로 임명을 받았어. 늙은 악당이 소리쳤다. 박탈 당하기도 했지. 한 번 성직자는 영원한 성직자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성직자로서의 자격증은?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여기 내 주머니에 있지. 그럼 불법으로 얻은 거겠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결혼은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게다가 이건 심각한 중죄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앞으로 십 년 동안은 감옥에서 자기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카르더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뒀어야지. 험주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녀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권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군요. 험주씨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를 고용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녀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악당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저 그녀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그녀와 거리를 유지했고 수염도 붙여서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착하고 활발한 여자여서 제가 길가에서 그녀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테니까요. 위험에 대해서 왜 그녀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저를 떠났을 것이고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사랑할 수 없다 해도 그저 그녀의 주변에서 앙증맞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아 글쎄요 내가 입을 열었다. 카르더스 씨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기심이라 불러야겠군요. 아마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무리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으니 그녀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전보를 받고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무슨 전보? 카르더스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냈다. 이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그 노인이 죽었다. 아, 홈즈가 입을 열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것 같군. 이 전보를 보니 이 인간들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지 알겠군.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알려줄 수 있는 걸 알려줘. 흰색 성직자복을 입은 늙은 악당 윌리엄슨이 갑자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팝 카르더스, 내놈이 우리를 밀고 하면 네가 잭 우들리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당할 줄 알아. 그 여자에 대해서는 마음껏 지껄여도 돼. 그건 네 일이니까. 하지만 이 경찰 같지도 않은 경찰에게 내 동료인 우리들까지 고발하면 그건 네가 한 일 중 최악의 일이 될 거야. 아, 흥분할 필요 없어 목사 양반. 홈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당신들에게 불리해. 내가 궁금한 건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세부사항이지. 하지만 말하기 어렵다면 내가 말하지. 당신들의 비밀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는 들어보고 판단해. 우선 윌리엄슨 카르더스 우둘리 당신들 세 명은 남아프리카에서 왔지. 처음부터 들렸어. 노인이 말했다. 나는 두 달 전까지 두 사람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담배나 열심히 피우시지 참견쟁이 홈즈 씨. 그의 말이 맞습니다. 카르더스가 말했다. 좋아 좋아. 두 명만 왔다고 하자. 목사 양반은 영국 사람이고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랄프 스미스를 알고 지냈지. 당신들은 스미스 씨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확신했고 그의 조카 딸이 유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 어때? 카르더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스는 욕설을 퍼부었다. 바이올린 양이 스미스 씨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당신들은 그 늙은이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 아크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으니까요. 카르더스가 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국으로 와서 조카 딸을 찾아냈어. 둘 중 하나가 그녀와 결혼하고 나머지 한 명은 빼돌린 유산을 나눠가질 셈이었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들리가 남편이 되기로 한 거야. 우들리가 결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였지? 이곳으로 오는 배에서 카드놀이로 내기를 했는데 그가 이겼습니다. 그랬군. 당신은 바이올렛 양을 가정교사로 고용했고 우들리는 그녀의 환심을 사야 했어. 그런데 그녀는 우들리가 주정뱅이의 짐승같은 놈인 것을 알아챘고 그와는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 그러는 동안 당신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면서 계획이 틀어졌지. 그래 당신은 이 악당이 그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겠지. 네 정말이지 견딜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어. 우들리는 화가 나서 당신을 떠났고 자기만의 계획을 따로 세우기 시작했지. 윌리엄슨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네. 카르더스가 쓴 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예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그가 저를 쳤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대갚아 줬으니 같은 처지가 됐네요. 그리고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이 보잘것 없는 목사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하는 이 장소를 골라서 함정을 판 것이었죠. 동시에 저는 그들이 저지를 악행의 조짐을 감지하고 그녀의 동선을 주시했죠.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걱정이 돼서 이따금씩 그들을 찾아보기도 했죠. 이틀 전에 우들리가 우리 집으로 랄프 스미스가 죽었다는 이 전보를 들고 왔어요. 그는 자기와 거래를 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그녀와 결혼해서 자기 몫을 나눠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녀가 저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는 일단 그녀와 강제로 결혼을 하기만 하면 1,2주 후배는 그녀의 생각도 달라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폭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요. 그랬더니 그는 입이 상스러운 불량배답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기가 그녀를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녀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을 떠날 예정이었고 저는 그녀를 역까지 데려다줄 마차를 불러놓았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출발한 뒤였고 그녀는 제가 따라잡기 전에 이미 잡혀가고 말았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그녀의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걸 본 순간 알아차렸죠. 홈즈는 일어나서 담배꽁초를 벽난로 안으로 던졌다. 나는 아주 둔했어.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가 수풀에서 넥타이를 정리하는 자전거 탄 사나이의 모습을 봤다고 얘기해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신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사건임은 분명해. 지역경찰관 세 명이 길을 따라오고 있네. 아까 내가 보낸 마부소년도 그들과 함께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부소년 아니 다른 명칭으로 부르자면 그 흥미로운 조연도 오늘 아침에 모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게 되었고 왓슨 내 생각에는 자네의 의료인 자격으로 스미스 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전해줘. 만약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중부지방에 있는 젊은 전기기술자에게 전보를 보내려 한다고 귀뜸을 주면 회복될 거야. 아, 카로더스 씨. 당신은 이전에 사악한 음모에 가담한 죄를 갚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 명함을 드리죠. 만약 제 증거가 당신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알아차렸겠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과 호기심 많은 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서막이었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당사자들은 우리의 바쁜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을 다룬 원고의 끝에서 짧은 메모를 하나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바이올레 스미스 양이 정말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제 그녀는 시릴 모튼의 아내이며 그의 남편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전기기술자인 모튼 앤 케네디의 수석 파트너라고 기록되어 있다. 윌리엄슨과 우들리는 모든 납치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윌리엄슨은 7년형 우들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카르더스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우들리가 가장 위험한 악당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다가 카르더스의 죄는 몇 달의 투옥이면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기에 법원이 그의 폭행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홈즈가 약 23년 동안 활발하게 탐정 업무를 수행했고 그중 17년 동안 나는 그와 함께 일을 했으며 그가 한 것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아주 많은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찾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였다. 책장에 선반 하나를 가득 채운 연감들이 있고 온갖 서류로 가득 찬 신문보도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범죄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추문들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사냥감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추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족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거나 저명한 조상들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청하는 비탄과 애처로움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유난히 발달한 전문가로서의 명예심과 분별력 사료를 가진 내 친구는 자신의 회고력을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선택할지 깊이 고민했다. 또한 의뢰인의 신뢰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파괴하려고 시도한 일에 대해서 최고의 경멸감을 가지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그토록 야비한 일을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경우 나는 홈즈의 위임권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정치가와 등대 낚시형으로 훈련된 가마우지가 관련된 사건 전체를 대중이 공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명의 독자는 그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셜록 홈즈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기한 본능과 관찰력의 재능을 보여줬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다. 물론 내 기록들을 통해서 나는 그의 재능을 부분적으로 남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기는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는 과일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어야 했고 어떤 경우 과일이 그냥 그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즈가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인 사건들 속에도 가장 끔찍한 인간적인 비극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기록한 사건 하나가 그것들 중 하나이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장소들의 이름을 조금 고쳤다. 그 변경을 제외하면 모든 사실들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1896년의 어느 늦은 정오 서둘러 와달라는 홈즈의 메모가 나에게 도착했다. 내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담배 연기로 가득 천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 안락의자에는 늙은 부인이 앉아있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눈빛을 짓니 그녀는 건강하고 쾌활한 하숙집 주인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 여기 이분은 메릴로우 부인이야. 사우스 브릭스톤에서 오셨지. 나를 본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그녀를 소개했다. 메릴로우 부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자네의 그 이상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을 거야 왓슨. 메릴로우 부인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이야기가 더욱 전개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네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지.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지. 아 메릴로우 부인 당신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직접 론더 부인을 찾아뵈어도 될까요? 나는 증인을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당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론더 부인에게 하죠. 그리고 사실들을 다시 되짚으면 왓슨 박사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될 거예요. 음... 당신 말씀으로는 론더 부인은 지난 7년 동안 당신 집에 세입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딱 한 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한 번도 보지 않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메릴로우 부인이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찢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요. 홈즈 씨. 사실 그녀의 얼굴은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어떤 것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녀가 창 밖으로 내다보는 모습을 우리 우유 배달부가 얼핏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우유통을 떨어뜨리고 우리 집 앞들이 온통 우유로 적셔졌어요. 그런 종류의 얼굴이에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 내가 그녀를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가리고 말하더군요. 메릴로우 부인 이제 내가 왜 베일을 한 번도 걷어올리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녀가 당신 집에 새 들어올 때 추천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홈즈씨. 그녀는 현금으로만 집세를 냈어요. 거기다가 엄청 많은 현금이었죠. 3개월치 집세를 선불로 내겠다며 바로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시기에 나처럼 가난한 노인이라면 그런 기회를 십살이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녀가 당신 집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말했나요? 우리 집은 큰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뒤쪽에 있고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세입자를 단 한 명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어요. 내 짐작으로는 그녀가 다른 집들도 방문했었지만 우리 집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찾는 것은 조용함과 일종의 폐쇄성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돈을 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당신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한 번 우연한 기회에 당신을 보게 된 것을 제외하면요. 그렇군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예요.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당신이 그녀에 대해서 굳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세를 빠뜨리지 않고 받는 한 나는 만족해요. 그녀보다 조용한 세입자는 없을 거예요. 그녀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녀의 건강 때문이에요. 홈즈 씨. 그녀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살인이야. 그녀가 외쳤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녀가 외치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자식 당신은 괴물이야 그런 말들이었어요. 한밤 중이었고 그래서 온 집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침대 안에서 온몸을 떨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요. 런더부인 만약 당신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사제님이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있구요. 그들 중 하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봐봐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아니 절대로 경찰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제라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 할 것 같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자주 찾아가거나 잘 아는 탐정이 없다면요. 내가 신문에서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바로 당신 이야기예요. 홈즈 씨. 그랬더니 그녀가 바로 반응하면서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을 지금까지 떠올리지 못했다니 나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군요. 그를 여기로 데려와줘요. 메릴로우 부인. 만약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론도 야생동물쇼를 운영하던 론도의 부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아빠스파르바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그녀가 적은 종이조각이 있어요. 아빠스파르바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올 거예요. 만약 그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오겠죠.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메릴로우 부인. 그럼 이제 나는 왓슨 박사와 나눌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아마도 점심시간까지는 그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시경에 브릭스톤에 있는 당신 집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방문객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방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나가면서 보여준 태도를 형용할 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나간 직후 셜록홈즈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활기를 띠더니 비망록들이 쌓인 책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나마 그녀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몇 분 동안 책장이 넘어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그가 만족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찾던 것을 바로 찾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있었다. 다리를 꼬고 신비한 부처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의 주변에는 커다란 책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 중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까까지는 이 사건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왓슨. 여기 쌓여있는 책들이 내 심정을 증거한다는 것들이지. 응. 나는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군. 하지만 나는 검시관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 자네 혹시 아빠 스파르바의 비극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 아니 전혀 없어. 그렇다면 자네도 나와 같은 상황이 겠군. 하지만 내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상당히 비상적인 인상만 남아있어. 내가 관여할 것이 전혀 없었고 그 비극에 관련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아마도 신문을 좀 읽어보겠나? 그보다는 자네가 나에게 핵심 사항들을 말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어렵지 않지. 내가 말을 하면 아마 자네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론던은 그의 집안 또는 공연단을 지칭하지. 예전에 론던 생거에 강력한 경쟁자였어. 하지만 그가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비극이 발생할 무렵 그의 공연 사업은 천천히 쇠퇴하고 있었어. 그의 순회 공연단이 한밤중 아빠스 파르바라는 곳 근처에서 머물게 됐어. 그 작은 마을은 버크셔에 있다고 하지. 그리고 그때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들은 윈블던으로 가던 길이었고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 중이었어. 그곳이 너무 작은 마을이어서 그들이 공연을 해도 돈을 지불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노숙으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떠나기로 했지. 그 공연단의 볼거리에는 북아프리카 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 사하라 킹. 바로 그 사자의 이름이었고 공연을 할 때는 론던 씨와 그의 부인이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것이 관행 이었어. 여기 이 사진을 좀 봐. 공연 장면을 찍은 것인데 론던 씨가 상당히 큰 덩치에 뚱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의 부인 역시 상당히 큰 몸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이라는 것도 보이지. 나중에 조사에 의하면 사자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징후가 몇 가지 있었다고 밝혀졌어. 하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숙함이 무시를 불러오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그 징후가 무시되었지. 그리고 한밤중에 론더씨 또는 부인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일상적이었어. 어떤 경우에는 한 명만이 먹이를 주러 가고 또 다른 경우에는 두 명 모두 먹이를 줬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먹이를 주는 곳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못하게 했지.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두 사람이 먹이를 줬으니까 사자는 그들을 우호적으로 볼 것이고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7년 전 그 밤에 두 부부가 함께 사자 우리를 갖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도 불명확해. 자정지음 커다란 짐승의 울부짖음과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에 온 공연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어. 모든 남자들과 공연단원들이 등불을 들고 천막에서 뛰어나와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불빛 아래 지독하게 흉악한 광경이 드러났어. 런더시는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 뒤쪽이 이미 짓이겨져 있었고 그의 두개골 위로 발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 사자우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우리 문은 열려 있었지. 사자우리문 근처에 런더시의 부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 짐승이 그녀를 누른 채 앉아서 으르렁 거리고 있었어.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심하게 지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그 누구도 그녀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차력 사이자 고개 사인 레오나드와 광대인 그릭스가 앞장을 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달려들어 막대기로 사자를 쫓았어. 그들의 공격에 사자가 다시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사람들이 즉시 우리 문을 잠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밖으로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아마도 부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고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사자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나간 것 같다는 추측만이 존재하지. 그 이후 증거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항은 별로 없었어. 하지만 통증과 충격 속에서 정신 창란에 빠진 여자가 계속해서 겁쟁이 겁쟁이 라고 외친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 그녀를 데리고 부부가 머물던 마차로 데려간 사람들이 들은 말이었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진술했어. 하지만 사건 조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불운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지.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내가 물었다. 아,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버크셔 경찰대의 젊은 에드먼드 형사 역시 우려를 표했던 사항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어. 정말로 똑똑한 젊은이지. 음, 나중에 그는 알라하바드로 전근을 갔지. 나는 거기에서 그를 만났고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담배를 한두 대 정도 같이 피웠지. 그 마르고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 말인가? 아, 바로 그래. 그러면 이제 자네도 이 이야기를 쫓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군. 좋아. 하지만 그가 우려했던 것이 뭐였지? 글쎄, 나중에는 우리 두 명 모두 우려했던 것이었지. 추리를 통해서만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지. 사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 사자는 풀려났었지. 하지만 사자는 어떻게 했지? 사자는 앞으로 여섯 번 정도를 도약해서 뛰어간 다음 론더 씨에게 갔지. 론더 씨는 아마도 도망치기 위해서 돌아섰을 것이고. 그래, 발톱 자국이 그의 머리 뒤쪽에 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자가 그를 강타했지. 그리고 사자는 더 앞으로 뛰어가서 도망치는 대신 여자에게로 돌아왔어. 우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자에게로 간 것이지. 그리고 그녀를 때려 눕히고 위에 올라탄 다음 이빨로 그녀의 얼굴을 짓이겼어.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정신을 잃고 외친 소리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그 불쌍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 이제 자네도 추리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겠지? 아 그래 상당히 어렵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사항이지. 사자가 울부짖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던 순간 어떤 남자가 공포에 젖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어. 음 그렇다면 그는 론도씨였겠지. 당연한 이야기야. 아니 그의 머리가 그렇게 짓이겨진 상황에서는 그가 뭔가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어. 여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의 외침소리가 뒤섞여 들렸다는 증언이 적어도 두 명에게서 나왔다고. 음 그렇다면 그 공연단 사람들이 한 번에 깨어나서 외친 소리였다고 생각해야겠군. 다른 사항들에 태해서라면 나는 설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자네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 싶군. 사자가 우리에서 뛰쳐나왔을 때 두 부분은 함께 있었을 거야. 우리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겠지. 남자가 뒤로 돌아서 도망치려는 찰나 사자의 발톱이 그를 때로 눕혔고 여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 였으니까. 그녀는 겨우 우리 근처까지 갔어. 하지만 그녀가 우리에 닿기 직전 사자가 다시 그녀를 쫓아와서 그녀를 때로 눕혔지.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 왜냐하면 그가 뒤돌아서 뛰는 바람에 사자가 화를 냈다고 생각했거든. 만약 그들이 함께 사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면 사자는 겁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가 겁쟁이 라고 소리친 것이지. 대단하군. 훌륭해 왓슨. 하지만 자네의 다이아몬드에는 단 한 가지 흠집이 있군. 그 흠집이라는 게 뭐지 홈즈? 만약에 두 부분 모두 우리에서 10미터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사자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누군가 적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자는 왜 그렇게 흉폭하게 그들을 공격했을까? 사자는 습관적으로 그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공연 때는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자와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말이야. 아마도 부부의 적이 사자를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야. 홈즈가 생각이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그가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래 왓슨 자네의 추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겠군. 사실 런더시는 적이 에드먼드 말에 의하면 런더시는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었어 아주 지독하게 굴었다고 하더군. 커다란 덩치에 사나운 성격을 가진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면 누구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다고 하더군. 그러니 아까 우리의 방문객이 이야기한 괴물에 대한 저주와 비명 이야기는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 한밤중에 떠올라서 터져 나올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아 하지만 모든 사실들을 알기 전까지 출업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아 저쪽 선반에는 차가운 새 고기가 있어 그리고 몽트라시에도 한 병 있고 그녀들을 방문하기 전에 큐가뜨를 먹고 마시면서 재충전을 좀 하자고. 마차가 우리를 메릴로우 부인의 집 앞에 내려줬을 때 쾌활하고 통통한 부인이 자신의 검소하고 외딴 집의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귀중한 세입자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론더 부인에게 안내를 하기 전 그녀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녀를 안심시킨 후에야 우리는 그녀를 따라서 곧게 뻗은 지저분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비한 수수께끼의 세입자의 방에 도착했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대. 그 방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방의 거주자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너무 많은 짐승들을 우리에 가뒀던 운명의 복수 때문인지 그녀 자신이 우리에 갇힌 짐승 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방 한쪽 구석에 부러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활기를 잃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거침의 아래에는 한때는 빛났던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남아있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풍만한 관능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꺼운 검정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윗입술 바로 위까지만 늘어뜨려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의 입과 섬세한 원형의 턱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범상치 않은 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매력적인 어조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제 이름이 낯설지는 않으시겠죠 홈즈씨?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제 이름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을 테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부인. 하지만 나로서는 내가 당신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짐작도 못하겠군요. 내가 병상에서 깨어나서 에드먼드 형사님의 조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버크셔의 형사님 말이에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후회되는군요.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대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왜 그때 당신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있었거든요. 그가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양심상 그가 파멸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양심의 거리낌이 이제는 제거된 것인가요? 그래요. 험재씨.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아는 것을 모두 경찰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부른 건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란 바로 나예요. 나는 경찰 조사 때문에 생겨날 추문과 대중의 관심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지성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이해받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저를 과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하지만 동시에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의무라고 판단될 경우가 생기면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나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홈즈 씨 나는 당신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유심히 읽어왔거든요. 운명이 내게 허락한 유일한 즐거움이 독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것은 거의 없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겪은 비극을 설명해보려고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친구와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랍장 쪽으로 가더니 서랍 속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냈다. 그는 훌륭한 근육질의 몸을 가진 전문적인 고개사임이 분명했다. 그는 부풀어오는 가슴 위로 거대한 양팔을 끼워 올리고 있었다. 무성한 콧수염 사이로 드러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성취한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이 사람은 레오나드예요. 그녀가 말했다. 고개사이자 차력사였던 레오나드이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이건 내 남편이고요. 그것은 끔찍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인간의 형체를 띈 돼지 또는 인간처럼 생긴 멧돼지였다. 아주 강력한 야수성을 지닌 얼굴이었다. 그 사악한 입을 보면 우두둑거리면서 분노의 개거품을 무는 장면이나 세상을 향해 부릅뜬 잔인한 눈동자 안에서 순수한 악의가 빛나는 모습이 상상될 정도였다. 악당, 불량배, 짐승 그런 글자들이 육중한 턱을 가진 얼굴 위에는 새겨져 있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제 앞에 신사분들께서는 전체 이야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란 고개사였어요. 그리고 열 살이 되기도 전에 멀리서 도약을 해서 고리 사이를 통과하는 고개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욕망에 가까운 그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 악마 같이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지옥에서의 삶을 살았고 악마 그 자신이 나를 고문했어요. 우리 공연단의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다른 여자가 생기면 나를 버리고 무시했어요. 내가 불평을 하면 그는 가죽꾼으로 나를 묶은 후 승마용 채찍으로 내 목을 조였어요. 공연단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가압게 여겼고 그들 모두 그를 혐오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모두가요. 단 한 명도 빠짐 없이요. 언제나 그는 흉포했고 술에 취하면 살인도 저지를 수 있을 듯 보였어요. 단원에 대한 폭행과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는 반복적으로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돈이 많았고 벌금은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도 아니었죠. 가장 좋은 사람들은 우리를 떠났고 공연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버틴 사람은 레오나드와 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광대인 작은 지미 그릭스도 있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재주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레오나드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 나는 그 훌륭하고 멋진 몸속에 들어있는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 비교하면 그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보였죠. 그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친밀함이 사랑으로 바뀌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고 깊어지고 더 강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느낄 수 있으리라곤 바라지도 못했던 감정이었죠. 남편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악당인 동시에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레오나드는 남편이 두려워하는 유형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더욱 심하게 고문하고 괴롭힘으로써 레오나드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어느 밤 내 비명소리에 놀란 레오나드가 우리의 마차 바로 앞까지 달려왔어요. 그 밤에 우리는 비극의 가장자리까지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 연인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남편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죽일 방법을 계획했어요. 레오나드는 교묘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를 생각 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토록 정교한 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둬야 할 것 같군요. 우리는 몽둥이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레오나드가 그것을 만들었죠. 몽둥이 무거운 머리 부분에 다섯 개의 긴 강철 못을 박았어요. 날카로운 면이 바깥으로 향하게 박았기 때문에 마치 사자의 발톱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몽둥이가 남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예정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가 그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 이었어요. 나와 남편이 사자우리로 내려간 것은 캄캄한 한밤중 이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사자에게 먹이를 주려는 것이었죠. 우리는 아연 양동이에 날고기를 넣어서 가져갔어요. 우리가 사자 우리까지 가는 길 중간에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커다란 마차가 서 있었는데 레오나드가 그 마차 구석에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남편을 때리기도 전에 우리가 마차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발끝으로 걸어서 우리를 따라왔고 나는 몽둥이가 남편의 두개골을 으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기쁨에 날뛰었죠.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서 사자 우리의 문을 잠그고 있던 핏장을 뺐어요.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사자 같은 짐승들이 얼마나 빨리 인간의 피냄새를 막고 흥분해서 날뛰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상한 본능 같은 것이 그 짐승에게 인간 하나가 살해당해 쓰러져 있다는 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내가 핏장을 내리자마자 사자가 앞으로 뛰쳐나와서 순식간에 나를 쓰러뜨렸어요. 레오나드가 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와서 못이 달린 몽둥이로 짐승을 때렸다면 사자는 놀라서 위축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용기를 잃고 멍해졌어요. 그가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더니 몸을 돌려서 도망치는 것이 쓰러진 내게 보였어요. 동시에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들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뜨겁고 더러운 숨결이 이미 나를 중독시켰고 나는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죠. 손바닥을 밖으로 내밀어서 나는 그 숨결을 내뿜는 피의 굶진이 사자의 입을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온 사방이 시끄러워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든 것이 희미하게 기억나요. 레오나드와 그릭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사자의 발톱 아래에서 나를 끌어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에요. 홍주씨.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살았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사자를 저주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사자를 저주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자를 저주한 것은 얼굴을 물어뜯어 짓이긴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끊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였죠. 그때 이후로 나에게는 단 하나의 욕구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욕구를 채우기에 넉넉한 돈이 남겨졌죠. 나의 가련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욕구가 됐죠. 나에게 허락된 것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고요. 상처를 입은 불쌍한 짐승들은 자신의 죽을 구멍을 찾아서 기어들어간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유지니아 론드가 론드가 맞이할 운명인 것이죠. 불운한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도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홈즈가 긴팔을 앞으로 뻗어서 그녀의 손을 두드렸다. 나는 그의 손길에서 그토록 강한 동정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불쌍한 그가 말했다. 정말 불운한 운명이군요. 운명이 행하는 방식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 세상 이후에 보상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로 잔인한 농담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레오나드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 이어 그를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어요. 아마도 내가 그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낀 것은 잘못된 행동 이었을 듯해요. 아마도 그는 사자가 떠난 이후 남겨진 공연단 사람들을 이끌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 중 하나와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자의 사랑이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사자의 발톱 아래 깔린 나를 두고 떠났어요. 내가 그를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나를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를 교수대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실제로 살아온 삶보다 더 지독하고 끔찍한 삶이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레오나드의 운명이 그를 덮쳐 파멸시키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그는 죽었나요? 지난달 마게이트 근처에서 수영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는 다섯 개의 모시 박힌 몽둥이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범행 도구야말로 당신 이야기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창적인 부분이죠. 나는 몰라요 홈즈씨. 그날 밤 우리가 머물던 곳 근처에는 석회석 채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 연못이 너무 깊기 때문에 바닥을 뒤지는 것은 그렇군요. 그래요 그것이 작은 결론이군요. 이제 그 사건은 종결되었군요. 그래요. 그 여자가 홈즈의 말을 반복했다. 그 사건은 종결된 것이죠. 그 사건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 뭔가가 홈즈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재빨리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은 버려요. 그게 그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고통과 후회를 인내심 있게 견디는 행위는 이 불안정하고 조급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홈즈의 설득에 대한 그 여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가 베일을 걷어올리고 환한 불빛 아래로 걸어나왔다. 당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얼굴 그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짓이겨진 페어 사이에서 활기 넘치고 아름다운 두 눈동자가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끔찍했다. 홈즈가 손을 들어서 흔들었고 우리는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짓 속에는 동정심과의 처로움 저항감이 동시에 드러났다. 이틀 후 나는 친구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가 병난로 선반 밑 작은 푸른병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내가 그것을 집어올렸다. 거기에는 붉은 독약 표시가 붙어있었다. 내가 병뚜껑을 열자 감미로운 아몬드 향이 피어올랐다. 홈즈 이건 청산가리잖아. 내가 물었다. 그래 정확해 우편으로 왔지. 나를 유혹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주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족지가 들어있었어. 내 생각에는 왓슨 이것을 보낸 용감한 여자의 이름을 알 것 같아. 은 그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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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